2022 아시아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 세계시민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지만 지난 약 12일에 일어났을 권한다는 이야기를 한국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공통을 맞추고 한국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경고를 갖고 한국 정부와 국민의힘을 감상하고 강요한. 그래서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조 이른마 강요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一個孔林俊 孔氏法郎的創始人 藉此视频 与大家相識 因疫情的原因 我不能力臨 参加本次盛会 非常的遗憾 在此 预祝大会 圆满成功 很荣幸在这里 介绍 我们企业 和我们的团队 我们企业 是 理制于 打造 中国本土 高端的 奢侈品的品牌 저희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이 시장의 한 장면을 만나면서 만한 장면이 있었던 전세계의 희망의 희망을 사용하기에는 만한 장면과 장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세계의 전세계品牌 전면 장면이 있었던 장면이 굉장히 물론 장면과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대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2008년에 시작한 것입니다 精心研發 우리가 성공한 수업을 만들어내려는 세계 최고의 롱을 수업을 만들어내려는 것입니다 성공한 수업을 이용해 중국의 만표와 중국의 만표 수십을 수업을 만들어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5년에 시작한 국제의 바디뀔钟표展 첫 번째는 성공한 수업을 받은瑞士의 만표을 받은 것입니다 성공한 수업을 받은瑞士의 바디디시장과 수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중국의 가장 큰 박물관, 고공博物院, 이 부모님의 성장은 우리의 특수팀. 우리의 특수팀은 우리의 특수한 학생들, 학생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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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학생들과 학생들과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학생들과 아주 적극적인 학생들과 ゾпол斯人看來,他和我們是一樣的。 我們以人者愛人的思維來創造這個品牌, 來愛這個世界, 來愛我們身邊的人。 所以說, 我們用人者的思想改變這群特殊的團隊。 我們現在培養出四十多名能達到世界級的法郎大師。 讓更多的企業, 讓更多的媒體和政府看到了殘疾人和以前不一樣的面貌和歷史。 이 10년 동안, 우리의 실제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체로는 3,000명의 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더욱 더 많은 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不要讓大家說你是殘障人士 你就低下了頭 你應該昂首挺胸 創造出不一樣的 屬於自己的輝煌 自己的明天 謝謝大家 大家好 我是蘇仁 一名中國書畫分享者 國際文化交流者 也是一位中學美術老師 非常感謝亞洲和平均衡 發展國際論壇 組織方的邀請 我對能參與此次論壇 倍感榮幸 雖然不能清零會議現場 但是感謝高科技 給我們帶來的便利 讓我們的跨地區跨文化交流 能夠更加通畅地進行 時光仍然 上次去到韓國 還是2017年參加在青州 舉辦的2017 Better Together 那次的國際藝術交流活動 非常成功 至今仍然历历在目 但在全球移情後的今天 我們的國際交流形式 看似變得更加多樣化了 連我們的日常教學活動也是 因為移情出行不變 使而線上 使而線下 還有線上線下同時進行的 然而令人遺憾的是 一場全球流行病 將我們的交流又被各種阻斷 我們曾經努力地開放溝通 增進理解 包容彼此 共同繁榮 似乎一下子被隔斷了 更令人悲痛的是 戰爭依舊在爆發 衝突仍然在四起 饥荒與生靈塗炭每日在發生 此時接到此次論壇的邀請 讓我去思考亞洲乃至全球的和平均衡發展 我非常欣喜 因為我看到了有那麼多人 不但在思考著如何將和平帶給世界 也在身體力行地践行著這一理想 我在想 在這歷史洪流的一瞬 面對世界局勢的變化 身邊親友或遠或近的分離 小小的我又能做些什麼呢 還是以中國書畫來將和善傳遞給大家吧 中國文化幾千年的傳統都在講以和為善 兩千多年前的這個傳書 這個傳書的善字 我們大家可以看一下這個善字在這裡 這個善字就是由羊和兩個言字組合而成的 那羊在中國代表的是和善 溫順友善 兩個言字則代表著雙方進行語言溝通 合起來就是語言友善的溝通 不管我們的身份是子女 父母 還是師長 官員 政要 我們都可以先從自身做起 用和善的語言進行對話與溝通 讓我們彼此多一些溫暖 理解和包容 少一些爭吵 指責和衝突 共同去解決問題 而不是讓問題更加嚴峻 蘇人在此借此機會忠心地祝福 在世界各地的每一位 與蘇人比莫坊有著因緣的朋友們 都能祥和安樂地生活著 或為祥和安樂的生活努力著 同時也能在日常生活中 進行著和善 謝謝大家 祝福大家 哈囉 尊敬的大會主席 出席會議的各位嘉賓 朋友 大家好 我是來自中國的邦娜 這次非常榮幸受到2022亞洲和平和均衡發展國際論壇的大會邀請 可惜由於疫情的原因 我在中國沒有辦法來到韓國和大家一起充分地交流 學習和分享 只能通過這種在線連線的方式 密切地關注大會的信息 以及向大家多多學習請教 今天我將帶來我們來自中國 中國的社會公益專業化管理的一些社會創新實踐 這個項目源於2022年 我自己成立了一家公益基金會 在成立以後 我發現我招不到合適的專業化人才 在那個時候 中國甚至都沒有基金會管理的這樣的本科的學歷教育 所以沒有辦法 我就游利了英美等國家進行了學習和交流 這走出去發現 在美國和英國 它的NGO的第三方服務是非常專業 以及發展的非常的蓬勃 在美國和洛克菲勒家族基金會交流的時候 我們了解到 這個在美國這個行業的發起 最早就是這個家族基金會的很多會員 他們成立了家族基金會以後呢 就是也是找不到專業的運營人才 所以就委託洛克菲勒基金會的一個專業服務團隊來為他們來服務 這個呢 也就是最早我們這個行業的鼻祖了 那麼十過境千 時間過去了這麼久 這個行業得到了長足的發展 在美國甚至有專業的服務第三方機構的上市公司 得到了社會價值和經濟價值的雙重回報 所以這樣的一個創意就非常啟發我 2020回國以後 我就創辦了北京優司制型科技有限公司 用這種專業化的服務來服務很多的基金會組織 來解決基金會苦於找不到專業人才的問題 那麼現在呢 我們通過科技加公益 教育加公益 金融加公益等很多的形式來賦能和助力公益行業 也通過這樣的各個行業的公益家的方式 讓很多領域的企業家能夠用自己的專長 或者是企業的業務發展的特色來助力到公益行業 也實現了一些我們在業務上的創新和捐贈的創新 尤其是我們整個打造的一套物資捐贈的系統 既有效地解決了捐贈人他的一些物資的庫存的壓力 又很好的去解決了幫助基金會開展籌款的這樣的一個支持 那麼在這個過程當中 我們要設計和打通財物 倫理 物流 整個供應鏈的所有的環節 包括現在蓬勃發展的MCN機構也在嵌入到這個環節當中 那麼中格剛剛召開完二十大 我們公益有很多的熱詞 但是人民的幸福是永恆的 我們下一步的所有的工作熱點 都是要聚焦在如何讓人民有更大的幸福感和獲得感上面 所以各行各業在基本解決了貧困問題以後 都會要去提升到人民的幸福感的這個重點當中 那我相信在共同富裕和人民追求幸福生活的雙重的發展要求之下呢 中國的工業行業將會迎來越來越好的發展 而我們作為一個專業化的服務團隊也會慢慢的發展壯大 那麼現在我們在全國已經開展了七家的分公司 服務超過五十家機構 那全中國有超過九千家的基金會 下一步呢 就希望我們的機構能夠開得越來越多 服務更多的基金會 幫助中國工業行業蓬勃發展 謝謝大家 嘿 大家好 我是上海世界音樂發展中心 主理人楊光磊 很開心地能夠在疫情的大環境下 能夠通過視頻和大家在這裡聊天 我認為音樂是一個可以跨越所有國與國之間 膚色與膚色之間的語言 在這十五年中我們一直致力於在中國在亞洲 製作不同的多元文化的音樂節 我們從08年世博會出發一直到今年 我們在製作全球多元文化的音樂節中呢 也找到了越來越多的靈感 我們相信通過音樂能夠連接起更多民族與國家之間的橋樑 希望亞洲和平與均衡發展國際論壇順立舉辦 我們在中國上海期待您的到來 希望我們為亞洲和平與經貿和文化發展共同做出貢獻 我們在中國上海歡迎您的歡迎 現在我們最新興興興興建議 지금부터 메타버스를 활용한 글로벌 문화체험 플랫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발표에서는 제가 이 플랫폼을 고안하게 된 배경, 두 번째로는 글로벌 문화의 이해와 공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문화체험 메타버스 플랫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기대 효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경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글로벌 문화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람들은 자신의 직간접적인 체험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를 접하지만 사실 이는 분산되어 있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방식을 생각할 땐 크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공간을 초월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가능하게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토론과 협력의 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글로벌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가 차원에서의 글로벌 문화입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글로벌 문화란 특정 국가 또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유무양의 생활양식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세계 차원에서의 글로벌 문화입니다. 세계 차원에서의 글로벌 문화란 존재하는 문화들 가운데서 세계 차원에서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특정 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문화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다양화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고 이에 문화 공유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국의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우리 문화와 다름을 포용하고 그리고 개방적인 태도로 협력과 집단지성을 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문화 체험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플랫폼을 고안할 때 크게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비용 효과적이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편리하게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것은 현실 같은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가의 가치규범, 풍습, 의복, 음식, 예술, 종교, 교육, 언어,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해 학습하고 체험하고 공유하고 토론하는 가상공간을 구상해보았습니다. 이 플랫폼은 국가별 체험관과 글로벌 문화 공동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체험관은 앞에 예시와 같이 총 9개의 학습 및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가별 체험관의 각 습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치규범 학습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성평등, 다양성, 세계화 등의 주제에 관한 다양한 전시 및 영상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복 학습관입니다. 이곳에서는 각 국가의 대표적인 전통 의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나의 아바타에 직접 입혀보는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술 학습관입니다. 예술 학습관에서는 각 국가별 예술 특징 및 다양한 음악, 미술, 문학, 영화 등에 관한 전시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영화, 음악, 문학 작품에 대한 소개 영상도 함께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학습관입니다. 이곳에서는 각 국가별 교육 정책, 학년 체계, 커리큘럼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왕따 없는 학교 만들기 등에 대한 선행 학습 및 토론에 참여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언어 학습관입니다. 언어 학습관에서는 각 국가별 언어의 유래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배운 인삿말로 자기소개를 해보는 연습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풍습 학습관입니다. 풍습 학습관에서는 다양한 문화 풍습, 축제 등에 대해 소개하는 전시 및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보다 생동감 있는 체험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음식 학습관입니다. 음식 학습관에서는 각 국가별 대표 음식 및 전통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상 공간에서 음식 아이콘과 레시피를 활용하여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교 학습관입니다. 이곳에서는 각 국가별 종교 구성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종교 분쟁의 원인 및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토론에 참여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서비스 학습관입니다. 이곳에서는 각 국가별 대표 브랜드의 제품, 특산물, 서비스 등에 대해 소개하는 전시 및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문화 공동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문화 공동관을 크게 세 가지 홀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벤트홀인데요. 이벤트홀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기록문화, 다문화, 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시회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제토론 포럼홀입니다. 이곳에서는 K-한류, 지역문화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된 주요 주제에 대한 다양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디어톤홀입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보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나가는 그런 공간이 주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플랫폼에 대한 소개는 마쳤고요. 저는 아무리 좋은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온전히 발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동기부여와 보상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탬프 도전 제도입니다. 스탬프 도전이란 앞서 설명드렸던 국가별 체험관에서 각 학습관의 학습과정을 종료하면 스탬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는데 총 9개의 학습관에 대해서 모든 스탬프를 부여받게 되면 명예국가시민증을 인증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후 2는 국가의 특산품 또는 굿즈 같은 것을 선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퀴즈 도전입니다. 퀴즈 도전에서는 참가자의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퀴즈를 맞춤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이 포인트를 나중에 기프티콘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플랫폼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제가 고안한 글로벌 문화체험 메타버스 플랫폼은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 및 체험 공간 그리고 다양한 소통과 참여 공간 마지막으로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에 글로벌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인식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테마는요. 지구촌 태권도 교류 문화입니다. 주제 자체가 흥미롭죠. 한암시장인 복지관 한철희님을 모시겠습니다.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 한국 문화유산인 태권도를 가지고 지구촌 태권도 교류 문화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태권도 하면 대한민국의 문화 상징이죠. 케이팝 등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전에 우리나라 고유의 무의 무술인 태권도가 있습니다. 현재 211개국 회원국이 세계태권도연맹에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태권도 연맹 가입국들의 인원을 다이나믹 코리아와 힘차게 역동적이고 지구촌 태권문화를 지금 전파하려고 지금 이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태권도를 통한 가장 한국적인 문화, 통화교류, 글로벌, 피처, 한국의 문화유산 세계 속의 문화를 알리고자 합니다. 지구촌 발전 및 국내외 청년들이 교류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요.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브랜드의 신인들을 전 세계에 발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류 공동체의 나눔과 봉사로 기여하는 브랜드 상징성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취지는 가장 다이나믹한 한국의 상징 그리고 국가 브랜드 세계와 지구촌 민간 외교의 국제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향성은 전 세계 지구촌 청년들이 네트워크에 이길하고 대표 국가 브랜드로서 지구촌과 나눔의 봉사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구촌 인재 양성에 인재 개발 및 자원 외교를 틀을 마련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태권도를 통해서 세계의 성장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고 함께 교류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태권도 관련 단체들이라든지 그런 봉사 단체가 많은데 특히 그 태권도로 세계화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가 당위성은 우리는 자원의 빈약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태권도를 가지고 민간 인재 양성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하여 이런 국가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당위성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당위하고 정신력을 현재 211개국 9천만의 수련생을 갖고 있는 이를 인적 네트워크로 형성하면 보다 태권도의 젊은이들이 덕무기 더욱더 함께 공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의적인 목적이 있고요. 하나는 국가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대의적인 목적은 국내외 청년들이 세계 각국에 파견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기 경험과 또 그 나라의 문화 교류를 통해서 다양성 있는 발전적 증진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국내 청년들이 또 해외에 나가서 이런 태권들을 통해서 기여를 한다면 그 나라에서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게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마인드로 미래 사회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는 젊은 청년들이 실업 대책 및 국제사회에 필요한 국계부를 고향시킬 수 있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간 외교로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촌 환경, 지구촌 혁신, 태권도가 그 중심에 서서 아시아에는 불모지 국가들이 많고요. 보급 활동 및 대외적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우리나라에서 자원 외교 및 교육 봉사를 실천하기 그런 TFT를 만들어 갖고 파견을 하는 겁니다. 또한 그런 글로벌 파트십을 연결한다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 교류 활동이 되고 나아가 국가 브랜드를 통한 민간 외교 활동이 크게 상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 글로벌 파트너 구축도 같이 상생해서 육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태권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태권도라는 게 손과 발과 단지 저희의 무의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중심이 돼서 모든 전 세계의 지구촌 사람들한테 인성이라는 그 하나의 공동체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정의 공동체, 인류의 평화의 이런 세 가지 동목이 나눔과 봉사, 나아가 평화, 화합과 교류를 평화정신을 실천시키는 마지막에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활동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세계 평화에 계하는 인재 육성, 태권도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국제 감각을 익히는 취업 기회 확대 경험을 통해 대외적 일자리 창출 기회 지속적으로 외교적, 국가적으로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태권도를 통해서 자원 외교 및 경제적인 활용으로 또 저희가 형성할 수도 있고 또 청년들이 국제 감각을, 삶의 방식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교류 활동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급 및 시범 투어영입니다. 현재 지구청, 국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태권도의 품쇄 경기, 시범 등을 보급하는 데 활성화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나라에도 211개국의 회원국의 태권도를 전문적으로 유성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현재 확인해서 지도하고 또 그 지도를 통해서 한국 문화하고 또 그 나라의 문화교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중순적 역할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캠프도 진행을 해갖고 지구촌 청년들이 저희한테 와서 우리나라 문화 및 아시아 문화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제가 단순히 한 10분 정도 시간을 소지하면서 태권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장애인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의 몸과 마음을 우리나라의 고위 무술인 태권도를 통해서 기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환경 부분과 관련된 발표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보존 방안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지금 발표 주제는 폐마스크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미래 조성이라는 주제입니다.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복지관 이한님, 김시형님을 모시겠습니다. 한 분만 올라오신 건가요? 네, 발표는 제가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이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폐마스크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미래 조성이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지금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온도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하는 업무 중에서 저는 농작물재해보험이라는 파트를 맡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태풍 혹은 폭염, 기후변화 등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해둔 농작물재해보험이 손해율이 막심한 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근처에도 온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가 퍼진 지 이제 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도 쓰고 있는 이 마스크가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마스크를 매일 하나씩 쓰거나 혹은 많을 때는 두 개, 세 개씩 운동을 했을 때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데 이 마스크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환경문제 바로 직접적으로 갈 건데 우리가 쓰는 이 마스크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라는 거로 생각해보았습니다. 폐마스크 판매 문제는 제가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니까 좀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루에 2천만 개 정도의 폐마스크가 생기고 연간 72억 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가 보기에는 참 가볍고 마스크 쓰다 보면 잘 고무줄도 떼지고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매립되어서 썩는 기간만 해도 한 450년 정도 되고 우리나라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서 큰 손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태우거나 할 경우에 온실가스를 만드는 것도 페트평에 비해서 36%나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현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폐마스크 이거 혹은 전 세계에서는 이 폐마스크를 활용해가지고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용인시의 같은 경우에는 폐마스크를 모아가지고 재활용하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JJ글로벌이라는 것과 협업을 해가지고 마스크 수거함을 만들어서 실제로 폐마스크를 통해서 플라스틱 의자나 혹은 반려용품 반려동물 용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었고 시청사와 수지구 산정봉이라는 도서에 이렇게 생긴 수거함도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폐마스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실제로 패딩을 만들다든지 혹은 침대 용품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여기 보이면 만드는 걸로 내장제로 써서 만들어서 재활용을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에서 직접 이 폐마스크들을 모아가지고 제로 웨스트 운동을 해가지고 옷걸이나 혹은 플라스틱 의자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폐마스크를 넣으면 시멘트나 이런 거 만들 때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활용 사례가 이제 연구가 마련되어서 이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폐마스크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서울, 우리은행에서 서울시내에 이렇게 폐마스크 수거함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폐마스크 한 장은 사람들이 버리기에는 너무 가벼운 형태이고 쉽게 버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폐마스크를 수거한다고 이렇게 모았다고 한듯 사람들이 막상 접근해서 폐마스크를 버리고 밖에서 버리면 또 마스크 하나 새로 써야 되는데 이런 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데 폐마스크는 우리는 매일 써야 되고 폐마스크는 매일 생성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효과적으로 모아서 좀 전달해가지고 재활용하는 저런 기술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까 그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폐마스크를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근처 편의점이나 혹은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새로 살 수 있을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공간을 생각했고 그리고 근처에서 쉽게 보는 자판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편의점에 가니까 충전되지라고 해가지고 요새 최근 나온 벤처기업이죠. 벤처기업에서 하고 있는 건데 쉽게 앱을 통해서 충전 배터리를 빌리고 다른 곳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반납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 형태를 벤치마킹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사람들이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마스크 살 때 쉽게 접근해가지고 마스크를 버리고 그거를 통해서 그 마스크를 회수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점 등 사람 등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자판기 같은 모양으로 폐마스크를 수집하는 공간을 마련해서 버리게 한다. 그리고 폐마스크를 반납하면 어플 등을 통해서 반납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반납 포인트를 통해서 편의점에서 바로 친환경 마스크를 실제 마스크보다 그 포인트를 포함해서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게 하거나 혹은 그 포인트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나중에 폐마스크를 통해서 재활용된 의자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아까 옷걸이 그런 물건들을 살 수 있도록 구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폐마스크를 모으는 재활용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플랫폼을 제공해서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정해서 운영을 하면 사회적 기업으로서 큰 가치가 있을 수 있고 폐마스크는 자연스럽게 재활용하는 분앤마스크 사용 혹은 다른 정립을 통해서 재활용 상품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폐마스크를 버릴 때는 저희가 지금 볼 때는 고무랑 폐마스크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 철심 이렇게 보통 세 가지 종류로 있는데 폐마스크 분리할 때 이 세 개를 분리해서 버리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기계화 시켜서 폐마스크를 버릴 때 자동으로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수거함을 만드는 게 베스트 첫 번째 거고 그게 안 되면 두 번째로 이거를 분리해서 버리는 걸로 포인트에 대한 정립을 좀 더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폐마스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을 상황이고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이제 다른 간염 혹은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마스크는 이제 우리 생활의 황사 등의 문제 등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소모가 될 것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폐마스크를 줄이지 않고서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마스크로 대체를 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폐마스크를 친환경 물품으로 제작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 2050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폐마스크 재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상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 부분과 관련된 발표인데요. 주제는 그린 메디컬 지속가능한 의료의 시작입니다.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이성환 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생분해성 의료 일회용품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의료에 대해서 얘기할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이성환입니다. 저는 오늘 의료 폐기물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변화 이렇게 3단계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폐기물의 증가 실태는 생각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2008년에 9.1만 톤에 불과했던 의료 폐기물은 2018년 국회 입법 조사처에 의하면 23.8만 톤으로 2.61배 상승하였고 2019년 이후 코로나가 대두되고 의료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아직 통계화되지 않은 2021년 그리고 2022년의 결과들은 더욱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처리 비용 역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실정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에 51만 원 정도 수준이었던 처리 비용은 톤당 51만 원 수준이었던 처리 비용은 2018년에 100만 원을 넘는 가격으로 1.96배 상승하였습니다. 결국 건강보험과 같이 한정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환자 또는 병원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환자를 향한 의료의 질이 저하되거나 또는 의료 인프라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양과 비용 또한 문제지만 그 질적인 실태 또한 우려가 굉장히 된 상황입니다. 현재 연간 의료 폐기물의 92.7%는 소각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공기 중으로 많은 유해물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마저도 가능 용량이 90%를 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소각 용품을 담은 이런 운송 차량들이 장거리를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며 어디서 소각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느라 대한민국을 실제하는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40%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폐기물은 단순히 이제 국민의 건강을 위안 어떤 요소로 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의 큰 걸림돌로 기능할 수 있는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의료를 친환경 최후발주자라고도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것들이 무조건 의료의 탓만은 아닙니다. 의료의 1순위는 누가 뭐래도 당장 직면한 환자를 어떻게 고치는지 그리고 비가역적인 생명권을 어떻게 지켜내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50년 50년마다 2배로 늘 거라고 예상되었던 의료 데이터는 1980년 7년에 2배로 느는 것으로 바뀌었고 2022년 지금은 73일에 한 번씩 2배가 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많은 환자들 그리고 필요한 분들이 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최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역시도 친환경성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의료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들이 이제는 의료가 꿈꿔왔던 첫 번째 1순위였던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역시도 이제는 그린 친환경성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오늘 제안 드리는 것은 생분해성 PLA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의료용품이 대한민국 그리고 아시아에 널리 퍼지는 것이 저의 오늘 발표 주제입니다. 이 발표 주제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섬유기반 의료용품이 의료 일회용품이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WHO에 추계하는 주요 수술 33건에 대한 연간 수술 건수만 해도 200만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 수술방에 이제 수술을 집도하는 집도의 수술을 돕는 보조의 3명 수술을 돕는 보조가 나서 2명 그리고 때때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고려해봤을 때 실제로 사용되는 의료용품은 200만 개가 아니라 1,400만 개에서 1,600만 개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각각 하나의 프로덕트로 따졌을 경우에는 더욱더 많고 양과 부피 또한 많은 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료 일회용품 중에서도 섬유기반한 PP와 PE를 기반으로 한 의료용품을 가장 첫 순위로 뽑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곧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많은 친환경 소재들이 있는데 왜 그 중에서도 PLA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소재의 생분해성이 있습니다. PLA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생분해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는 하나의 제품으로서 다른 어떤 소재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 친환경성입니다. 저희가 흔히 문제가 있는 공정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그린 워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최종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일지 몰라도 그 공정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제로썸이 되어 결과적으로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PLA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장균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바이오메스를 같이 사용해서 PLA를 생산하는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만큼 공정에 있는 친환경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재를 바꾼다 해도 의료의 완전성과 안전성은 같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이는 PLA가 가지고 있는 재질 강도에 입각하여 재질이 바뀐다 하더라도 의료진들은 여전히 안전한 상황 속에서 환자 역시도 역시 안전한 상황 속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공, 관 또는 민 이렇게 한 곳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민간에서 주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경제성과 이 시장의 매력도에 대해서 조사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부직포 시장은 2015년도 69억 달러를 기준으로 매년 7%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의 수술 건수가 2020년 기준으로 3천만 건 대한민국이 200만 건이라는 걸 기대해봤을 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의료부직포 시장은 대략 8천억에서 1조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해당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상품화하는 데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매력도입니다. 결국 해당 부직포 산업 내에서 섬유산업 내에서 의료부직포라는 특정한 어떤 세그먼트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기업에게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생산 유발 개수는 평균에 비해서 18% 부가가치 유발 개수는 30% 높은 모습을 보여 충분히 시장이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목표 3가지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아프면 그래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것을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 아시아로 확대화했을 때 결국 이러한 친환경적이지 못한 어떤 의료용품들은 누군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야만 하는 해악을 끼쳐야만 하는 그런 아주 제로썸 게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세 번째 ST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상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열두 번째 STG인데요. 저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대한민국의 차세대 세계 시민들이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하게 의료의 혜택을 받고 의료를 소비할 수 있게 돕고자 해당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그리고 동물과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만큼이나 현재 저희 세대가 가져야 하는 어젠다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에 따라 해당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소각료 의료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폐기물을 재정의하여 그 양 자체를 줄이고 그 위험성을 줄일 예정입니다. 또한 처리혁신, 폐기물을 처리혁신하고 사용자의 비용을 혁신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한정된 의료 재원이 온전하게 환자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SG 정책에 의료가 결코 결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미래 세대도 마찬가지로 역시 함께 누려야 되는 의료에 있어서 그 비용과 고민을 미래 세대에 온전하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지속성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세계신문으로서 나가가는 가장 첫 발은 비가역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생명권에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치료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해를 끼쳐야 하는 그런 의료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지속가능한 의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국민 대상 제로 웨이스트 실천 큐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한동대학교 김두형님, 홍지영님이 함께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발표자 한 분만 나와주셨고요. 발표 준비 다 되셨으면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를 활용한 국민 대상 제로 웨이스트 실천 큐랩의 발표를 맡은 김두영입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해 최근 트렌드로 급부상하는 제로 웨이스트의 실천을 큐랩이라는 온오프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친환경 산업 관련 창직까지 연결되는 체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제로 웨이스트의 인식 개선과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의 60%가 넘는 비율이 친환경 제품을 비싸도 구매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글로벌리하게도 친환경 소비와 제품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과 펀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된 스타트업들과 제품들이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관련하에서 자치단체, 학교, 기업들은 이런 산업과 관련된 주체이지만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현재 잘 내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MZ세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개인화된 성향을 고려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MZ세대들이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들과 이런 정책들에 참여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기반한 맞춤형 제로 웨이스트의 학습 및 실천까지 패스트트랙이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제로 투어는 메타버스를 활용화해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온오프라인 혼합, 제로 웨이스트 인식 개선에서 실천 활동까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큐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제로 투어를 통해서 인식 개선 및 현장 활동이 필요한 주민이라든지 학생인, 직장은 자치단체, 학교, 기업들을 통해서 제로 투어에서 강의, 팀빌딩, IR 발표, 멘토링과 연계되는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로 창직까지 가능한 디지털 친환경 공동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로 웨이스트 실천 법규 및 실천 의제를 기반으로 시각화된 자료로 이해관계자들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리포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구체화되고 정교화되는 공공 데이터와 또 계속 쌓이게 되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친환경 데이터의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 데이터와 마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적 조사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학습까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AI 학습망과 데이터 시각화까지 구조화하여 최종 이해관계자들을 매칭할 수 있게 되고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실천까지는 실시간 모니터리를 통해서 학습 환경의 추적 조사 기반으로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들이 진행이 되고요. 가운데 있는 패블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현재 저희가 자체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고 앱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을 유입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지금 개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런 제로2라는 메타버스 창직 프로그램과 패블스를 실제로 연계하여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프로그램들이 등록되고 또 추천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제로 웨이스트 실천 창직 크리에이션을 데이터 공급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실제로 제공되어지는 친환경 관련된 또 제로 웨이스트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높은 신뢰도와 고품질의 데이터를 통화해서 디자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분석입니다. MZ세대들은 현재 830만 명 정도의 규모이며 이들의 80%는 스스로 가치 소비자라고 정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기반으로 시각화 자료를 구조화시키고자 합니다. 중앙정부, 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 그리고 국제기구의 공공조달 및 ODA 사업으로 2조 규모의 시장으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제로 투어는 디자인 싱킹과 제로에스트 분야에서 다른 학습 환경 서비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메타버스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추적 조사를 통해 개인화 맞춤 실천까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직을 목표로 하여서 실제로 단순한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회에 훨씬 더 다양한 임팩트로 확장될 수 있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해관계자들의 데이터를 공공 바우처를 통해서 시각화, 표준화하여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를 통해서 확보된 추적 조사 자료에 대해서 사례 콘텐츠로 디자인하여서 글로벌 플랫폼들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컬처 트립과 구글,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들과 연계해서 실제로 세계 시민까지 저희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메타버스 기반의 제로에스트 실천 과제를 MG 세대들이 개인적 취향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데이터를 구조화했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현재 ESG와 제로에스트 실천 트렌드가 실제로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실제로 이 제로에스트 실천하시는 분들 100명 정도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 정말 이 코로나를 직후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참여를 하고 있고 실천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현재 나왔을 때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본 서비스를 위해서 메타버스 구축과 행사 운영, 모니터링에 대해서 예산을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저희는 2026년까지 160개 정도의 창직 및 시민 실천팀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일자리와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실제로 AI와 빅데이터, 디자인, 행사 운영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제가 현재 서울시 녹색 시민위원회에 속해 있고 그를 통해서 정부 친환경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다양한 이해관계적 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팀 자체적으로 제로에스트 커뮤니티와 이 앱 서비스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선행 연구들을 통화해서 실제로 이 제로에스트 실천문화 확산을 통해서 이 MZ세대들의 역할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트랙을 기반으로 해서 초기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리스트업 했습니다. 2023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은 최근 제로에스트 관련 공급망에 대해서 수요자, 시민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역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연계는 공공조달 및 지역사회경제지원센터를 단계적인 공급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해외 진출을 위해서 OECD 국가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중심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해서 현재 코트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조달 및 수출 바우처들을 활용하여서 지속가능한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ODA 사업을 통해서 단계적인 모델링이 현재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데요. 제가 현재 부 매니저로 속해 있는 스타트업 CSR의 사례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 케냐에서 모델링이 이전에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먼저 문화 부분 발표부터 들어볼까요?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협력 사례에 대해 발표를 진행해 주실 일본 NPO 법인 크로스미디어 시마다의 오이시아루마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초르プッタサムニーダ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오이시아루마と申します. 고맙습니다. まず最初に今回、伊手本で起きた 悲しい事故に遭われた方々に 哀悼の意を表します。 併せてそのような中で この機会を与えてくださった 主催者の皆さんに深く感謝を申し上げ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こからは 無人駅の芸術祭という アート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 説明をいたします。 ご存知の方もいるかもしれませんが 日本の地方では地域の芸術祭というものが 非常に盛んです。 最も尊敬に値する 新潟の大地の芸術祭や 瀬戸内の国際芸術祭 それらを含めても 日本で100を超える芸術祭が おそらく開催され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その中で今年 日本の美術専門誌が選ぶ 注目の国際芸術祭6選というものに この芸術祭は選出をされました。 国際芸術祭や都市で開催される アートトリエナーレという取り組みに比べたら 予算等の規模としたら 10分の1 もしくは100分の1程度になっていくかと思いますが アートによって表される地方の姿という点では 日本で最も強い芸術祭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 自負をしておりますし そこが注目を集めている要因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 考えております。 日本においても韓国においても 地方時代と言われる今 地方における熱量の創出と アイデンティティの創出が求められています。 私たちはアートを地域を再生するための手法として 捉え実践をしています。 アートが生み出す地域の誇りをテーマに プレゼンテーションに少しお付き合いください。 私はクロスメディア島田という 地域づくりを行うNPO法人の 立場を務めております。 大学を卒業した後に 広告代理店への勤務や 名古屋でのプロモーション会社の 取締役などを経て 生まれ育った静岡県にUターンをして NPO法人を立ち上げました。 現在12期目となります。 家族は妻と2人の子供がいます。 かわいいでしょう。 妻も今日は一緒に来ております。 NPOの運営も妻と一緒にやっておりますし 地域づくりを行っていく中で 家族が地域の一番小さな単位だと思っていますので そこから地域に発生していく取り組みが すごく重要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NPOの事業の全体としましたら 地域の歴史や人、文化などを伝えていく フリーペーパーの発行ですとか 子どもたちが社会と接していく教育の場を作っていく取り組みなど 様々な取り組みを実施しております。 その中でアートによる地域づくりというものを 一つの大きな柱として実践をしております。 静岡県という場所は 日本で一番高い山、富士山があり あとお茶があって みかんがあってというふうに ちょっとチェジュと似ているんですね。 残念ながら海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 温暖な気候で穏やかな風土が広がっているような場所になります。 島田市は静岡県の真ん中あたりに位置をしていて そこに大井川という川が流れています。 大井川は江戸時代に 京都と東京をつないでいく東海道という 街道の一番の南省と言われる場所でした。 それは大井川に橋を架けることが禁止をされていたため 川が氾濫すると 旅人が何日もこの地に滞在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んです。 それによって資源や文化というものが 旅人によってこの地域にもたらされていって そのおかげでこの地域は大井川とともに 歴史が作られてきたという場所になっています。 その大井川に沿って走る鉄道が大井川鉄道であり そこの無人駅がアートの舞台となっています。 さて島田市だけではなく 今日本の地方はさまざまな課題に直面しています。 都市と都市化と仮想化というものが同時に進行していき 地方は少子高齢化が加速度的に進んでいます。 その結果地域のコミュニティというものが 弱体化をしているんですね。 地域を支える基盤が大きく変化をしている現状があります。 そして鉄道駅においては 人口が減少し 過疎化が進んでいく場所から 無人駅と呼ばれる場所が生まれていきました。 私は今 無人という言葉が 現代を象徴するキーワード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地方は過疎による無人化が進み 都市においても 効率化、情報化ということにより 店舗や駅という場所が どんどん無人になっていきます。 地方と都市という 二つの相反する局面で 同時に無人化が進んでいるという現象が起こっています。 加えてもう一つ 私たちは新しい無人を目にしました。 それ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猛威の中で 世界中の様々な都市が 無人になっていく姿というものを目にしたのです。 この現代社会の象徴と言える 無人という言葉 そして 無人と呼ばれている場所 無人駅で開催されるこの芸術祭は アーティストや住民、ライズロフ社が 様々な人々がこの場所で 混ざり合って 関わり合って そうして交流していくことに 価値を見出しています。 このロゴマークにもあるように 無人という アンマンドという 無人という言葉を 打ち決戦で消していって そこに広がる地域の人々と そこに訪れた人々との 交流というものが 一番重要な価値があるのではないか ということにチャレンジしていく 取り組みになります。 2018年から年に1回 芸術祭を開催してきて 今まで5回開催してきました。 この一番新しいムービーというものを ドキュメント映像で ご覧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ちょっと機材の都合で 音楽がついているんですが ちょっと配信ができませんので 少し説明をしたいと思います。 これはパフォーマンスで 地域の住民たちと一緒に 集落の歌舞伎を作っていこうという プロジェクトになります。 織茂屋さんというアーティストが 中心となって プロジェクトを進めてくれています。 これは渡る願いという 力豪さんというアーティストで 先ほどの大井川を渡れなかったという 大井川のバンヤドと呼ばれる場所に そこを再生していくプロジェクトになります。 これは日切りという無人駅を使った そこから広がっていく集落の人たちの 様々な姿を 表しているものになります。 これは駅舎自体を 竹400本を使って 新しい駅舎を再生をしていき その中で人々が 集えるような場所を 作っていきました。 竹を使った これはアーティストが乗り降りする車です。 同じように 放置の 放置チクリンと言いまして 手が入らないチクリンの竹を使っていき アーティストが パフォーマンスをしていき 無人駅の中で 音楽家たちが集まって 演奏をしていくという時間も 作っていきました。 豊川鉄道はこのように すごくのどかな風景の中で 電車が走っているような 場所になります。 これはくぐりこぶ地といって 地域の人たちが 野鳥を取るための罠を お話を聞いたアーティストが その罠を実際に今 自分たちの見える アーティストの見える目線で 再生をして 新しい姿として 作り上げたものになります。 これも無人駅の中に 里越岸といわれる 不思議なオブジェが 駅の中に据えられている 作品になります。 このオブジェが いろいろなお家を回ってきて 駅に戻ってくるんですね。 これは茶畑の景色の中に 浮かび上がる 同じ不思議な球体になるんですが 地域の方々が この作品を管理をして 晴れていたり 風のない日は この作品が外に出るような形になります。 これも茶腹のカーテンといって 茶畑が広がっている 景色の中に カーテンがついた 休憩場所が アーティストによって 設置されました。 これは高木香織というアーティストが 水引きという お祝いの時に 封筒で使われる 道具を使って 約1万本を使って 作った作品になっています。 これも今 使われなくなっている 地域の中の倉庫を アーティストが 面白い場所だということで ここに神様が 降りてきたという 架空の物語を作って それを表現をしている 作品になります。 これは無人駅文庫といって 毎年1駅ずつ 地域の駅に対する 思い出や記憶というものを アーティストが 約1ヶ月かけて リサーチをして それを一冊の文庫本に まとめていくという プロジェクトになります。 これは地域のお祭りで シカンマイという カグラと呼ばれる 踊りがあります。 それを現代的に アーティストが もう一度考え直して パフォーマンスとして 演じている 作品になっています。 アーティストの中には このように 大井川という川に 実際に地域の住民や 子どもたちと一緒に 橋を架けていくという ワークショップを行いました。 橋を架けたことがある 子どもたちの記憶は 必ず一生残っていくはずだ という思いのもとで このプロジェクトを 実施をしています。 大井川鉄道は SLや機関車、トーマス号など 観光の路線として 非常に有名です。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ね。 しかし、20駅中16駅が 無人駅という場所になっています。 言い換えていくと 観光の恩恵のある駅は たった4駅のみで それ以外は 人々が立ち寄ることのない 場所になっています。 その場所で 現代アーティストたちが 滞在をし リサーチを重ねて アート作品を作り 発表していきます。 最も重要な点というものは アーティストの視点から 地域の何を発見したのか という点になります。 例えばここにあるように 大井川の伝説にある 龍に注目をして パフォーマンスをしていく アーティストがいたり 雄大な茶畑の景色に 注目をして 不思議なオブジェが 景色の中に 登場していったり さらには 無人駅の 駅舎そのものが アーティストによる 占いの館になっていったり そして人がいなくなって 使われなくなった場所を アート作品によって 扉が開かれていく というものが 進められています。 アーティストという存在は 我々と異なる視点を 持っているんです。 地域の住民たちが 今まで見たことのない 魅力や課題、場所 そういったものが 予測不能な表現として 可視化されていきます。 続いてアーティストたちは 大きな発見をしていきました。 それは地域の人々です。 作品の製作の協力や 滞在の支援など アーティストと地域の人たちの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 重ねられていく中で アーティストたちが 実はこの地域の 一番重要な資源というものは 地域の人々ではないか ということに 気づくようになっていきました。 その結果 アーティストの表現の 根幹に地域の人たちが どんどんどんどん 表現に 登場してくるようになっていきます。 先ほどもお話しした 人々の記憶を題材とした 文庫本ですとか 人々がそのまま 登場してくる 映像の作品ですとか おじさんたちが 作品をまとって ファッションショーを 行ったりしていくんです。 アーティストの表現が どんどん地域の人々 というところに 近づいていっています。 でもこの おじさんたちはですね アートも美術館も 知らない 60代から 70代の人たちです。 地域で 制作をしていると どこからともなく 現れてきて 助けてくれる おじさんたちのことを アーティストはいつの頃からか 妖精たち フェアリーというふうに 呼ぶようになっていきました。 この妖精たちという おじさんたちは 今では芸術祭の 象徴的な アイコンとなっています。 無人と呼ばれていた この地域が アートプロジェクトを通じて 確実に今 変化をしています。 観光地ではないこの地に 全国から来場者が 来ることももちろんですが 最も大きな変化というものは 住民たちの 気持ちの変化です。 ここには何にもないというふうに 誰もが口々に言っていた そこに住んでいる人たちが 自らの地域を再発見して 誇りを今 持ち始めてきています。 自分たちの 土地の魅力だったり 景色の美しさだったり 生き方とか 方言の言葉一つというものが アーティストや来訪者によって 褒められて 認められて 評価されることで 新たなアイデンティティが 構築されてきています。 今では積極的に 外部の人たちを受け入れて 一緒にお酒を飲むことを楽しんで 芸術祭では 様々なおもてなしを 自ら進んでやってくれています。 これは無人という場所が 外に向けて開かれている という証拠になっています。 地域に人を呼び込んでいく ということは もちろん大事です。 でもその前に 地域に対する 地域住民たちの 誇りやアイデンティティというものを 取り戻すことが 必要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 考えています。 そうではないと いくら外から人が入ってきたとしても 地域の中に馴染んでいくことが 非常に難しくなっていくからです。 地方時代に必要なことというものは 外からのアクションだけではなく 内側から起こってくるアクションというものが とても重要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地域が開くということは 自分、住民たちが 自らの誇りを取り戻して 自らの地域を自らの手で 再生していくということに ほかならな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この場所では 芸術祭という会期を終えて 通年での取り組みが どんどん今スタートしてきています。 地域唯一となる宿泊施設が ゲストハウスとして 来月オープンをしていきますし アート作品を見ながら 山の中を歩いていく ハイキングルート作りというものも 地域住民とアーティストが協力して 今制作をしています。 6月にはホタルを楽しめる 森づくりの整備というものも 進められてきています。 今週末にも茶畑でのワークショップというもので 外から約50人の方々が 参加をする予定です。 地域という枠組みは そこに住んでいる住民だけのものではなくて この地に思いを持って 関わってくれる 全ての人たちを含めて 地域の住民ではないか そんな意識が 今この地域の中で生まれているんですね。 そのように考えていくと 地域という枠組みは小さなものではなく 非常に広がっていく 無限に広がっていく可能性が そこにはあ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また5年間の取り組みを通じて 作られてきた地域の誇りというものが 軸になっていけば 今後は 経済効果や観光効果というところに向けても 発展をしていくというふうに 私は考えています。 今現在6回目の開催に向けて 準備を進めています。 次回の芸術祭の開催は 来年の2月から3月です。 ぜひ遊びに来ていただければ 嬉しいです。 アートに染まった景色と 妖精と言われる この元気なおじさんたちと一緒に ぜひお出迎えをさせてください。 それまでに静岡空港と ソウルの直行便が開催していると い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またアートによる地域づくりというものを アジア全体の中でも 考えるところがあったら ぜひ一緒に考えていきたい 一緒にやらせ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 考えております。 本日は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では、はい。 では、次回に 環境部分との関係に関係を 企画することを 企画することを 説明します。 次回の地域の 地域の作業について お伝えを進めます。 お伝えすることは お伝えしたい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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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日本当に悲しい事故が起きてしまい たくさんの方が 日本人も含め 亡くなられたということで 慎んで哀悼の日を表し 亡くなられた方に ご冥福をお祈り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そんな中での 今日の開催ですけれども 今、日本でも 事件や事故、そして 四川災害 いつ、何がどこで起こっても 不思議でないような 時代を迎えてきました。 テレビでよく放送されている こんなことは経験したことがない もう初めてだということを よく放送されます。 そのぐらい環境の変化や 社会が変わってきている というようなことです。 今回のこの大会もそうですけれども どんどんどんどん社会が変わってきて 今の時代にあったことに 変えていかなければいけません。 その改革というか まさに日本で最も 変えていっている事例が 我が町、上甲町の取り組み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上甲町の取り組みというのは 本当に今、世界的にも注目されています。 日本でも、私から言ったらなんですけれども 知らない人がないというぐらいまで いろんなメディアで取り上げられ、 そしてたくさんの人が世界各国から集まり 学びに来るというような状況になっています。 最近は修学旅行生がたくさん来られて、 修学旅行自体も 旅行から学び、研修という時代を迎えてきました。 ですから、本当にこれからの時代を見据え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大きな取り組みとしては、まず一つは 日本で最も地域の資源を生か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地域資源を生かすという取り組みでは 私は日本で一番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二つ目は環境問題、ゼロウエスト。 先ほど韓国の方からも紹介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 日本で最もゼロウエストを進めている町です。 リサイクル率は80% そして、ごみ収集者はない。 燃やす施設もない。 すべての町民が ゼロウエストセンターにごみを持ち込んで 45に分別をするという取り組みをしています。 それから、特に環境問題や 持続可能な取り組みとして山を変えていく。 今、日本の山は木が売れないというようなことで イノシシ、シカノガイ、土砂崩れ、河川の結界 もう本当に厳しい状況の中です。 この山を変え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 この取り組みを挑戦をしています。 ですから、SDGsの取り組みとしては日本でトップクラス。 そして、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を今、日本で目指していますけれども デジタルを使うというところでも 日本で一番の町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まず、地域資源を生かすという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私は上勝町の生まれではありません。 徳島市で生まれて、上勝町が 誰か外から人を入れたいという要望が上がってきました。 父親は公務員で、幼い頃から公務員になれよということを言われ続けてきました。 でも、私は試験を受けたら受かりましたが、公務員にはなりたくないと。 自分のやりたいことはやっぱり自分の手でやってみたい。 そういう思いが強かったので、父親の反対を押し切って 上勝町が来てくれないかというふうな要望があって 第一号として上勝町に行くことになりました。 もう父親は本当に毎晩のように私に説教して 安定したことがどれだけ大事か。 お金がたくさんもらえる。 仕事はまあまあというようなことで説教されましたが やっぱり自分はやりたいことがあるという思いで 上勝町に挑戦をしていきました。 でももう行った途端にこれはダメだというのが分かりました。 自分の住んでいるところに何一つ自慢できることがない。 自信や誇りがない。 そして悪口を言う。 陰口を言う。 もう集まったらお酒の飲み会ばかり。 もうこんなことでは絶対に町は良くなら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古くからの慣習を変えることだということを思いました。 今までのやり方を変えなければいけないと。 そしてみんなを集めて今までのやり方を変えるべきだと思います ということを言ってみました。 まあ怒られた怒られた。 お前に何ができるんだ。 この町からすぐ出て行けということを言われてしまいました。 ああ自分はやっぱり信用される人間にならなければいけない。 口だけではダメだ。 自分が信用される人間になってこそ初めて聞いてくれるんだ。 そして所得があまりにも低い。 もうちょっとあったみかん産業もダメ。 林業もダメ。建設業もダメ。 もう内職や電子法制は最低賃金。 こんなところではとってもではないけど 子どもを育てるところ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私が町民のところへ行ったときに お母さんが私にこう言いました。 私はたくあんを食べてでも子どもを都会に いい大学を出して都会にやりたい。 だから私は貧しい生活でもいい。 絶対に都会にやるんだということを私に言いました。 もうその言葉は私にとっては もう生涯忘れることなく この町がやっぱり 生活していける基盤を 絶対に作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思いました。 そして一つ一つ もう集まったらこの町には何もないというのが 合言葉でした。 あるじゃないですかと。 地域にあるものが全て資源なんですよということを言ってみましたが 一人も私の言うことは聞いてくれませんでした。 そして考え出したのが 山にある葉っぱを売るということを思いついて事業化をしていきました。 葉っぱって韓国の方は多分お分かりにならないと思いますが 日本料理というのは もみじの葉っぱであったりとか 南天の葉っぱであったりとか 料理につまものとして添えます。 それが日本の文化です。 今世界に日本料理は広がって十数万件という日本料理店がありますが やはりこれは古くから 買い式といって日本料理に添えるものというのが 産業としてありました。 これをやりたい。 これをビジネスとしてやってみたいということを思って 大阪の料理屋さんに出てた葉っぱを見てすぐ帰ってきて 明日から葉っぱを売ってみようと思いますということを提案しました。 まあ大笑い。 山にある葉っぱが売れるんだったら田舎15点が建つわということで 一人の賛成もありませんでした。 そして男性陣は私を叱り飛ばしました。 お前はわしらに小敷をせえというのか。 そんなそこらにあるようなものを売るのは貧しい人間がすることだと。 私は地域の資源というのは地域にしかないものだ。 東京に行って葉っぱを集めて来いって言ったらどんなに大変か。 あなたが分かりますか。 地域にあるものこそ資源なんですよということを言ってみましたが 全然ダメという誰も意見は聞いてくれませんでした。 もうこれは自分が売ってみせるしかないなということで 事業をスタートしていきました。 そしてこれが昭和61年ですからもう30数年前にスタートして 今では大きな産業、日本の料理店の大体80%を うちの町から飛行機、フライト便を使って 軽いですから出荷をして使っていただいています。 今はもう円安で海外からの方が日本に来られて日本料理を食べる。 また全国旅行割といって旅行にたくさん日本人が出かけて 美味しい日本料理を食べるということで もうすごい勢いで売れています。 そんな中で先ほど言った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を日本は目指していますが 日本で最もコンピュータを使う町です。 これは私は23年前に考えました。 東京に行った時にコンビニに入ってこの仕組みを地域でやりたい。 必要な時に必要なものを必要なところへ価格を決めて売る。 これが地域にとってどれだけ大切なものかということを思いつきました。 そしてまた帰ってきてみんなを集めて コンピュータを入れたいと思いますということを提案しました。 これも全く賛成ゼロでした。 国もダメ、県もダメ、町もダメ。 町民は一人として賛成しなかったです。 なぜ賛成しないか。 それは高齢者がコンピューターは使えるわけがない。 70代、80代の人がコンピュータを使うことは絶対にできるわけがないということが大半の意見でした。 でも私は絶対に使わせる自信がありました。 使ってもらえるキーボードですね。 キーボードのキは気持ちのキと書きます。 押してみたい、使ってみたいということが大事であって、便利だから使うものではないんですね。 これが必要だからそれを押すということがICTの仕組みの基本だと思っています。 そしてこれが今使っているシステムです。 農家さんは大体800人ぐらいいます。 これは社員ではありません。 契約して売った分に対してうちの会社がお金を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形になっています。 ほとんどの人がパソコン、タブレット、スマートフォンを使いこなします。 注文は全国にデジタルで送って、そこから注文が真ん中に入ってくる。 キントーンという仕組みを使っています。 そしてLINEを使っていて、LINEでやり取りをするという形になっています。 このシステムが日本のこういった地域支援、地域全体でICTを利活用するというのは日本の中では事例がこのシステムだけです。 何かのグループとか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地域という舞台の中でデジタルを使いこなしているのは日本の中で上勝町だけだと思っています。 もう一つ大きな目的があります。 今はコロナで出ていくことがすごく制限されてきました。 デジタルを使ってコミュニティを作るということを主眼に置いています。 コミュニティ、デジタルコミュニティ。 結局何が今世の中で必要か、どういうことが変わってきているか、今社会の中で何が変化しているかを、この中にどんどんどんどん毎日のように送り込んでいきます。 今日私が韓国に来てこうやって喋っていることも、この中にはちゃんと送り込んでいます。 横井氏は韓国で日本の事例を喋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もうどこの国、世界の国におろうが、どこの現場におろうが、一つのシステムの中で動かしていくと、それは一は関係ありません。 その一つの情報が、確実に田舎で最も難しいのは、知っていると知らないです。 あの人は知っている、私は知らないということが、意外にコミュニティの弊害になります。 やはりみんなが知っている、みんながそのことを共通的に認識している、自分が気がつかないことをちゃんと伝えるということの中で、このシステムが活かされています。 そして、先ほど言ったゼロウエスト、先ほど韓国の方も発表がありました。 日本で最もゼロウエストが盛んというか、の町で、ゴミの種類が13種類、45に分別をする。 私は徳島市と上勝町と両方のゴミの分別作業をします。 どっちが便利ですかって聞かれたら、はい、上勝町が圧倒的に私にとってはいい仕組みだと思っています。 ということを言います。 それはなぜか。 毎日出せる。 時間に制約はない。 ゴミは人によって、日によって、たくさん出るときと出ないときがある。 また会社なんかでもそうですけれども、たくさん出るときもあれば出ないときもある。 今自分が持って行って出せばいいんですから、土曜日でもいい、日曜日でもいい、好きな時間に出せるってものすごい便利です。 45って皆さんから見たらもう信じられない数だと思いますが、それはその一つ一つが、例えばペットボトル、蓋、そういうふうに生活商品そのものの数なんです。 だからそんなに全く分かりにくいことはありません。 そして教育上すごくいいのは、例えば新聞紙を持っていくと、これがお金が町に入る額がいくら。 このものはお金がいくらかかるのがいくら、いくらかかりますということが全部書いてあります。 ですから自分の持って行ったものがどれくらいの町にお金に入るか、そしてどれくらいお金が必要になっていくかということも分か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環境問題に対する意識を高めていくこと、そしてそれが必要か必要でないかをちゃんと学ぶこと。 これがすごい大事です。 だから私もチェジュに来てびっくりしましたが、町がものすごくきれいです。 これは誰が掃除しているのかなというくらい、町の環境はきれいですけれども、うちの町もめちゃくちゃきれいなんです。 それは地域の人の意識が高くて、ペットボトルを窓からパッと捨てるようなことは住民はしません。 ちゃんときれいな町を作っていくということをやっているからです。 このことはものすごく大事なことだというふうに、これがゼロウエストセンターです。 これクエッションというマークになっています。 このクエッションの点の部分は皆さん何だと思いますか。 これは実はホテルなんです。 住民は反対しました。 なぜ反対したか。 ゴミのところにホテルなんか建てて誰が泊まるんだということです。 すっごく入っています。 それはどうしてか。 環境問題を勉強しに来る人は必ずここで泊まります。 すごく高いんです。 値段見たらびっくりするような値段です。 でも学ぶことにお金を出すということに対しては何ら高いからやめようではなくて、自分が勉強するんだから自分がそこにお金を投資するということに対しては、別にお金に対して気にしないという形になります。 この設計もご覧のように、設計では日本で建築学会の最優秀を昨年取りました。 あの窓は住民の古い家の窓を集めてきて張っています。 それから家に出る、例えば引き出物ってわかりますかね。 日本ではいろんなものをいただいたりすると、もう使わなくなったものは全部ここに持ち込みます。 そうするとそれを必要だとしてくるくると言って、乗民が持っていく。 で、住民やその町以外の人から来た人は、ただでそれを持って帰ることができます。 こんなんつくって持って帰る人、正直私もいるのかなと思います。 ものすごく持って帰ります。 びっくりするぐらい、持ってくる人と持って帰る人の循環がうまくいっています。 不思議ですよね。 これも最初こんなことと思ったことが、住民はホテルを建ててもこんなところはだめだ。 こんなものを持ってきて持って帰る人がおるのか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 こういう点もやはり今までにない感覚だと。 今このゼロウエストの取り組みに対しては、たくさんの若者が来ます。 もう上勝町はアイターン者がすごく多いです。 もうホテル、住宅建設が追いついてきません。 今100棟ぐらい建てましたが、まだ追いつかない。 もうどんどんどんどん若者が上勝町に移住をしてきて、自分の居場所出番役割を持つということを取り組んでいます。 私も国の国家戦略の担当をしています。 農林水産省、総務省の審議会の委員をしていますけれども、ちょうど亡くなった安倍総理のときも、 国民に居場所と出番役割をということが、総理から発表されたのは、私から提案させていただいた言葉でもあります。 今のデジタル国家も提案していますが、なかなかうまくいかないということで、ちょうど帰ったらまた官邸に入って、7日の日に入って提案をするということも仕事としてやっています。 そして山、もう本当に荒れまくっています。 日本では自然災害が、山が一気にガサッと崩れます。 もう悲惨です。 山ごとバサッと崩れる。 1時間雨量が100ミリを超えると山は持ちません。 ですから、もう山がこういう状態、アスファルト状態と言われるぐらい、草も生えず、手入れがしていないので、 真っ暗です。 だからもう1時間100ミリ振ると、もう山が滑るように落ち流されてきます。 これを何とかせなあかんということで、いろとり山、SDGsの取り組みでいろとり山というのを取り組んでいます。 山を変えたい。山を自然の山に変えていきたい。 小さな取り組みだけど、みんながやれば数を増やしていけばいけるということを思っています。 もう一つ画期的なことを考え出しました。 山の杉の木を切って、チップにして、セルロス、紙にして、糸にして、布を作ることに成功しました。 これ、私は大好きです。なぜ大好きか。 今、日本の国は、服を捨てる数がものすごく多いです。 私もびっくりしました。こんなに服って捨てるのかというぐらい、服を廃棄します。 この山の木を使って、チップにして作った服は、山に戻すとなくなります。 これ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 都道府県ごとにやりたいんです。 京都の山は京都の木を使う。 東京は多摩の木を使う。 それぞれの県で取れた木を使って、服や子どもの服なんかは、そういう取り組みをし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今、動いています。 日本のトヨタ、徳島のトヨタは、車検証って言うて分かりますかね。 車検証入れを、この木の布というので使ってくれています。 こうやって考えると、資源はどこにない、何もないというのは、私から言わすと、何もないことはありません。 あるんです。それに気がついていない。そして、それをお金というか、経済的にうまくいっていない。 これがやはり、地方の衰退の一番の原因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地域に住むことに自信と誇りを持って、そして、この自信や誇りを、一人ひとりが居場所、出番、役割を持ってこなしていく。 コロナで一番良かった点が一つあります。 自分で考えて行動する習慣を身につけたことです。 田舎の地方の弱さは、与えられたことはできます。 でも、自分で考えて、こうしてみよう、ああしてみよう、やってみようという気持ちがなかなかありませんでした。 しかし、上課長の私の40何年間、自分にできることは必ずある。 あなただからできる。 あなたができることはこういうことだよということをやり続けてきたことが、この持続可能な町の挑戦だと思います。 あと、最後の目標は一つです。 若者をどうやって定住させるか。 若者にどうやって町を担っていってもらうか。 人口規模ではなくて、例えば2000人おったら700、700、700が一番の理想だと思います。 2100人になります。 高齢者が3割、真ん中が3割、若者が3割。 これが目指すところです。 規模の代償ではなくて、バランスだと思っています。 バランスをしっかりと整えていくこと。 これが私の最後の挑戦としてやり抜きたい。 だから、うちの社員も若者をどんどん社員を雇用してやっています。 また、ぜひ機会がありましたら、神賀町、そして徳島、そしてひいてはまたこれから大阪万博も始まっていきます。 ぜひ、マラビに来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ので、 引き続き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今日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次に、次県からの任務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ぜひ、私たちは、次の選考にせるかもしれません。 私たちは、次の選考についてやり、この選考の選考についての一つを、 自分の典型の選考を情報について、 次の選考についている。 次に、青年と同じ選考の選考の選考を請求求できる時の選考になります。 次の選考には、続いては、 次の選考については、 新たな選考の選考について、 두 분의 발표자께서 한국민들의 슬픔에 위로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또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들여서 더더욱 우리가 청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청년들에게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얘기를 약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사람마다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주의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소명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저는 고향이 제주도였고요. 대학을 서울에서 나와서 제가 처음 가진 직장은 인터넷 기업 다음에서 검색으로 돈을 버는 걸 기획하는 검색 비즈니스 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년 전에 다음을 창업했던 이재홍 대표라고 하는 분이 다음에 회사 게시판에다가 우리가 꼭 서울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우리 회사를 전주나 경주쯤으로 옮겨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농담 같은 이야기를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글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왜? 저는 고향이 제주도니까요. 이왕이면 제주로 갑시더라고 하는 댓글을 달았고 그 댓글에 이재홍 대표가 반응을 해서 이재홍 대표가 그러면 우리 회사를 제주로 옮겨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제주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다음을 제주로 이전하는 프로젝트를 쭉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저희 이재홍 대표가 자기 친구분을 소개시켜줬는데 그것이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었고 넥슨 그룹도 제주 옮겨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넥슨 그룹으로 옮겨가서 넥슨 그룹을 제주로 옮기는 프로젝트를 또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주의 미래를 만들려면 밖에 있는 좋은 인터넷 기업이라든가 게임 기업을 제주로 가져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주의 자원으로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주 갖고 있는 로컬푸드, 제주의 자연, 제주의 문화라고 하는 자원으로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이란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기업 서미다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서미다는 제주가 섬이다, 아일랜드라는 뜻도 있고요. 한자로 빛날 섬, 다를 리, 만을 따를 써서 빛나는 다름이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제주의 식재주를 이용해서 피자와 파스타 같은 걸 만드는 로컬푸드 레스토랑을 제주에서 최초로 기획해서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 신부님이 만들어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유기농 목장인 이시돌 목장과 협업을 통해서 이시돌 목장의 유기농 우유를 이용한 아이스크림과 밀크티를 만드는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카페를 만들어냈습니다. 보시다 보이시피 2016년에 오픈해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모습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루에 한 1,000개 정도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제주도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해서 분식집을 또 하나 만들어내던 이런 세 가지의 로컬푸드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던 것은 제주의 자원으로 무언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제주의 미래에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모델 케이스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케이스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혁신적인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로컬푸드 레스토랑을 만들고 제주의 자원으로 카페를 만들고 도시재생에 들어갔지만 그거를 따라하는 모방은 많이 있지만 새로운 혁신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혁신을 많이 만들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 지금 보는 도표를 저는 보게 됐습니다. 지금 보는 도표는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이 만들어져서 그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들을 그려내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혁신은 혁신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우 소수지만 만들어내고요. 이를 받아들이는 12.5%의 얼리 어댑터 분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주변에 전파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전파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수용했을 때 본격적인 혁신은 주류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주가 새로운 혁신을 많이 만들고 오자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혁신적인 인재를 길러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청년들을 육성해서 제주도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기관을 만들게 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이것이 제주 지자체가 받아들여져서 제주도컬레인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컬레인센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청년 일자리 센터인데요. 이름이 한국말로 되게 특이하죠. 제주도컬레인센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일은 My Work, 나의 일이라는 의미와 Tomorrow, 미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나의 일을 만들어낸다면 제주의 미래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제가 이 이름을 짓게 된 배경에는 스웨덴에 있는 말며라고 하는 도시가 영감을 주었습니다. 말며라고 하는 지역은 조선산업이 매우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가장 큰 조선소가 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되는 도시였는데요. 그런데 이 도시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쇠락하게 됩니다. 한국의 조선산업이 약진하면서 유럽의 조선산업이 쇠타하게 된 거죠. 한때 20%가 넘는 실업률을 만들어냈던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던 도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2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혈신적인 도시 가장 지속가능한 도시로 주목받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곳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요. 쓰레기 지속가능한 재생률도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의 시장 지금 보시는 레팔루라고 하는 시장에게 어떻게 말매는 가장 쇠락한 지역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로 거듭났습니까? 미래산업, 에너지산업이라든가 재생산업 같은 미래산업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시장은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산업이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그것이 적절하지도 않다. 그럼 어떻게 미래산업을 구성하겠습니까? 우리는 청년들이 배우고 싶은 걸 배우게끔 했고 하고 싶은 것끔 하게끔 했고 도시를 청년들의 테스트 베드로 내주었더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혁신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새로운 기업이 창업하거나 기존의 기업들이 성장하거나 아니면 기존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기업만이 뭘로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한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성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싶다고 하면 좋은 프로젝트를 잘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역에 얼만큼 혁신적인 인재가 있느냐가 지역의 좋은 일자리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매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행기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바로 취업을 하는 곳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청년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나서 직장을 갔는데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긴 시간의 이행기를 받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과거에는 주 5일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사회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디지털 경제가 발달하면서 노동은 유연화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평생 직장이 아니라 새로운 직장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3년마다 한 번씩 이직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번 취업을 시키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제 평생 자신의 일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육성할 때만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스스로 나의 일을 실행하고 만들 수도 있고 평생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을 했고 그것이 제주도 끝내일센터가 운영하는 탐나는 인재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네 가지 역량을 중요하게 봅니다. T는 팀워크 협력이고요. A는 Ask and Answer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M은 미션입니다. 나는 한국말로 나 그래서 자기주도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재들을 길러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서 저희들은 청년들을 선발해서 청년들에게 일정 정도 기간 동안의 교육과 일경험을 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기반의 혁신적인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진로를 설정하게 되면 취업인지 창업인지에 나눠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되고 그리고 청년들이 항상 새로운 것들을 모색해볼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구현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제주형 청년보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운영되냐면 1년에 150명을 선발합니다. 상반기에 75명, 하반기에 75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의 20%는 제주도 밖에서 제주에 내려오고자 하는 청년들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선발하면 저희는 전일제, 월나수목금 9 to 6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자기 진로를 찾고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추고 자신의 전문적인 시간들을, 전문성들을 고향시킬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집중하기 위해서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월 150만 원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육을 시키느냐? 저희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항상 과제를 줍니다. 제주의 마을 하나를 선정해서 그 마을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라. 제주의 농산물 하나를 선택하고 그 농산물을 분석해서 이거를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라. 제주의 기업 하나를 선택해서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랜을 만들어내라. 이런 식으로 과제를 주고 과제를 주면 청년들이 팀을 만들어서 이 팀 안에서 상호토론해서 기획안을 만들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멘토들은 그거에 코멘트하는 방식으로 6개월 동안의 교육기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취업을 할 것인지 창업을 할 것인지 나누게 됩니다. 취업을 하겠다는 친구들은 제주에 있는 기업 아니면 제주 밖에 있는 기업과 인턴십할 수 있는 기회를 6개월간 3번을 제공하게 되고요. 창업을 하겠다는 친구들에게도 150만원의 소득을 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개척할 수 있는 기간들을 주고 있습니다. 한 3년 반 정도 됐고요. 지금 보는 사진은 청년 중에서 창업하겠다는 친구들이 모여서 사가지고요. 얼마 전에 3주년이 돼서 저희의 이제까지 교육기간을 거쳐나갔던 한 500명 중에서 300명이 모여서 3주년 컨퍼런스를 한 모습입니다. 이 컨퍼런스도 지식을 전달하는 컨퍼런스를 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팀을 이뤄서 끊임없이 자신의 취업 경험과 창업 경험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더 제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토론하는 형태로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3년 반의 기간 동안 저희는 한 500여 명의 청년들을 교육을 했고요. 청년들이 6개월의 교육과정은 90%가 넘게 수료를 하고 취업과 창업의 성공률은 75% 전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청년들과 프로젝트를 하겠다든가 인턴십을 하겠다는 기업이 500개가 넘어서고 있고요. 기업들이 우리 청년들과 일을 했을 때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 4.4, 90점이 가까운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벌써 3년에 51개 창업탐이 만들어져서 IT, 제주의 로컬푸드, 제주의 문화산업들에 대한 새로운 창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제주 더큰네일센터라는 것들을 만들게 됐고 어떻게 하면 혁신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저의 고민들을 나눠드릴까 합니다. 왜 혁신인재가 필요할까요? 뷰카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뷰카라고 하는 건 변동성이 심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시대, 결국 미래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런 미래를 알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동물들의 생태를 보고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파리는 100마리의 파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먹이가 떨어지면 100마리가 각자 먹이를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먹이를 발견한 파리는 생존할 수 있고 먹이를 발견하지 못한 파리들은 도태되겠죠. 벌은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의 무리를 만들고 나서 무리가 증가하고 나면 기존의 여왕벌이 분가를 시작합니다. 분가를 할 때 각각 기능별로의 벌들을 함께 따라가서 움직입니다. 이 여왕벌이 똑똑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둥지에 새로운 둥지를 만들면 좋은 곳에 만들면 이 벌들은 생존할 수 있고요. 만약 이 여왕벌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면 안 좋은 곳에 털을 잡고 있어서 벌 전체는 사라지게 되죠. 뛰어난 리더에 집중되어 있는 대기업가처럼 고도의 전문성들을 요하는 정도의 집단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개미라고 하는 동물은 매우 신기한 방식으로 기가 막히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먹이들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미의 지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개미는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갖고 있는데요. 개미들은 먹이가 떨어지면 각자 떠나서 먹이를 찾으러 갑니다. 먹이를 찾고 자기 둥지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떠나는 길마다 냄새 나는 호르몬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야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이 페르몬 호르몬은 냄새가 난다는 특징과 함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점점점점 옅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먼 곳에 있는 먹이를 가져온 개미의 길은 냄새가 옅고요. 가까운 곳에 먹이를 가져온 길의 페르몬 냄새는 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점점점점 많은 개미들이 진한 냄새를 찾아서 가까운 먹이를 찾아 이동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곳에 더 많은 호르몬들이 분비됨으로써 더 진한 냄새가 분비되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모든 개미 식단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먹이를 찾는 방법들을 갖게 됩니다. 이거를 과학계에서는 복잡계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잡계는 자율적인 주체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앞에서는 답을 알 수 없었으나 사후적으로 답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지금 앞서 얘기 들었던 뷰카라고 하는 복잡한 세상에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많은 주체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 주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상호작용이 가능하려면 공동의 목표와 상호신뢰성이라는 것들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혁신들은 한 번 어떤 사람이 기획해서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 사람을 배치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작은 시도 중에 괜찮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점점점점 퍼지게 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은 미약하지만 끝에서는 창대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탈의의 과정을 단순계라고 하고요. 원인과 결과가 단순한 과정. 그 다음에 벌집과 같은 정교한 시스템들을 복합계라고 하고요. 이렇게 상호작용을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복잡계라고 부릅니다. 단순계에 대응하는 것들은 단순한 기능을 하는 망치와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복합계는 다양한 기계장치들이 분업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분업화 구조는 기계적 분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분담받은 일을 수행하는 것이고 다른 기능과의 교류대에 대해서는 매우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계는 우리 신체처럼 전체가 연결돼 상호주경하면서 변화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들도 대기업적이고 관료적인 방식에서 스타트업 같은 방식, 린 스타트업 방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인재들도 다른 역량을 가진 인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다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조각들을 모아서 퍼즐을 만들 수 있고요. 작은 조각들을 모아서 퀼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개는 작은 조각을 가지고 무엇을 만든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답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정답이 있을 때는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역할 분담을 수립해서 하나의 정해진 답을 누가 빨리 맞추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구분됩니다. 하지만 답이 없는 상황에서는 서로 무엇을 만들까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무언가의 형태를 만들게 되고 이 형태를 보면서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적으로 사후에 자신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자기의 역할 분담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계획에 따라서 자기가 움직이는 시스템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을 기존의 인재, 관리적 태도를 가지고 인재라고 한다면 이제 모르는 시대에서는 혁신가적인 태도, 기업가적인 태도를 가져서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인재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주체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희의 고민입니다. 이 고민의 답에 메슬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모든 인간은 근원적으로 자기주도적이며 협력적이고 창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를 고민해서 지금과 같은 피라미드 구조, 욕구 단계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욕구는 단계가 있는데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돼야 높은 단계의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맨 밑에는 생존의 욕구, 먹고 싸고 자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 좀 기시간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 그 우의 욕구에서는 공동체에 놓고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우정을 나르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 그 우의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주변으로부터 멋있다, 잘났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우의 욕구는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욕구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돼야 비로소 자아실현의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메슬로의 욕구 이론입니다. 메슬로의 욕구 이론을 바라보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자아실현자들이 시대가 될 겁니다. 왜? 세상은 점점 발전할 테니까요. 자아실현자의 특징에 대해서 메슬로는 새로운 걸 알고자 하느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느냐 자기 정체성을 만들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걸 넘어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느냐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만의 지식을 만들고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고 그로부터 자기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혁신적인 인재가 됩니다. 우리의 지역의 혁신을 만들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 체계와 그 지역만의 자원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스토리를 가지고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하는 것들을 할 때 비로소 지역의 가치는 실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욕구 단계가 올라가서 자아실현 욕구를 가질 때 자기주도적이고 협력적이고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성장과 창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인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낮은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물질적인 필요,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득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75명의 인재를 선발해서 밀도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청년들이 하는 프로젝트에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조언해주는 멘토 그룹들이 지지체계를 형성합니다. 그 낮은 단계의 욕구를 충족하고 나서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조적인 능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성장 마인드셋, 메타인지, 소명의식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혁신적인 인재로 갈 수 있을까요? 그 기반의 하나는 애착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물질적인 문제는 소득을 보장하면 일정 정도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공동체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는 QR코드는 성인 애착 유형이라고 하는 심리학 테스트입니다.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일본분들 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해보시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애착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애착은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학설을 통해서 만들어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루마니아에 있는 보육원 사건입니다. 루마니아는 독재국가에서 많은 다산을 장려하는 대신에 아이를 낳으면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보육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많은 아이들을 관리하다 보니 이 아이들에게 신체적 접촉, 애정을 주는 것들을 하게 되면 자립식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이들과의 신체적 접촉은 엄격하게 금한 형태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전 세계에 이방이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 가든지 이 아이들이 문제를 발생하거나 지능을 낳거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심지어 범죄를 일으키는 문제를 발생하게 된 거죠. 그거는 아주 어릴 때 애착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심리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착을 형성할 때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성인 애착 유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를 제대로 바라보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자기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인 애착 유형은 기본적으로 아주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애착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 때 사람은 불안정한 애착 유형에서 안정적인 애착 유형을 성장합니다. 구글에서는 어떠한 팀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낼 것인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 결과 모든 팀의 공동성, 고성과, 성과를 잘 내는 팀의 공동성은 심리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심리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성들은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관건입니다. 커뮤니티 욕구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인정의 욕구입니다. 인정받는 사람만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의 욕구에서 우리가 첫 번째 극복해야 될 것은 타자의 인정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 어떨 때 인정을 받냐면 부모가 나를 칭찬할 때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로부터 자기의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결국 부모의 욕구가 자기의 욕구라고 착각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민하는 순간 자기 스스로의 자존성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존감이 무너질 경우 어떻게 혁신 영향에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드릴까 합니다.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수학적 재능이 매우 뛰어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문제가 뜰리면 집에 가서 혼날까 봐 걱정을 하는 친구입니다. 다른 친구는 수학적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이 두 친구한테 자신이 원하는 수학 문제를 고르라고 할 때 앞에 부모에게 결과를 두려워하는 친구는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를 고르게 됩니다. 역량은 좀 떨어지지만 새로운 것들을 즐기는 청년은 자기가 풀지 못하는 하지만 재미있을 것 같은 문제를 선택해서 풀게 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누가 더 수학을 잘할까요? 당연히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청년이 더 많은 수학적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타고난 역량이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심리학자는 부르고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생각하는 것들을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스탠보드 대학에서 이 두 가지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당연히 선천적인 역량보다 사후적인 노력에 의해서 자신을 변화시킬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사람과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마인드셋을 가지려면 결과보다는 과정을 지지해주는 형태의 응원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 이 응원체계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사람이 성장을 할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편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항상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학습을 하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만들어 나갈 때 한 사람은 창조적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부족한 친구들은 두려움의 지역에서 금방 포기하고 다시 안전한 지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결국 두려움의 지대를 넘고 새로운 학습과 성장이 지나가게 되면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하버드대학에서는 그릿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했을 때 성취할 때 기뻐할 줄 알고 그 새로운 도전에 실패했을 때 자신을 회복할 줄 아는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자신의 꿈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지 위에 있는 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의 인지체계를 한 번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메슬로우는 자아실현자의 가장 큰 특질을 나와 타인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비인지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것이 요즘에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메타인지입니다. 자기를 자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를 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 메타인지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메타인지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들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기존의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으로는 메타인지를 발생할 수 없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상호토론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 메타인지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메타인지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실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후의 내용들을 다시 회고에서 방과해서 다시 자신의 실행에 도입하는 실행적 관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획능력과 실행능력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과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명의식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혁신의 정규본푸라고 합니다. 앞에 혁신가들이 혁신을 만들어내고 얼리업들이 이를 수용하고 대중들이 수용하는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혁신가들의 특징을 어떤지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혁신가들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학자가 혁신가들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과정을 놓고 판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혁신가들은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세계 최초의 디카입니다. 이 디카는 코닥이라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닥은 이 혁신을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코닥은 스스로를 필름을 만드는 회사가 생각을 했고요. 디카를 필름이 필요 없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코닥이 사람들의 기억과 추억을 잘 저장시켜주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이 혁신을 상당히 반겼을 거고 추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가들은 소명을 가지게 되고요. 이 소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제 결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혁신적인 인재를 만들 수 있느냐? 첫 번째, 낮은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자원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유럽에서는 청년보장제라고 해서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모든 과정들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입니다. 청년들에게 지식을 주입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고 실행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형성하고 실행하는 과정들을 함으로써 앞서 얘기했던 메타인지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의 교육과정들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토론이고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6개월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뮤니티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두려움을 넘어야 되고 어려움과 고통을 넘길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은 어렵기 때문이죠. 그걸 넘기려면 서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혁신은 좌초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학습하고 서로 실행하는 커뮤니티라고 해서 COP라고 보통 부르기를 합니다. 제주노크네일센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청년들에게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혁신적인 프로젝트 기반의 역량을 갖추고 그리고 나아가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자분을 모시겠습니다. 구미키 프로젝트 주식회사의 대표님이십니다. 쿠아바라 유키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키 프로젝트는 구미키 프로젝트입니다. 구미키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정말嬉しく思っています. 먼저, 어떤 일을 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요. 이 사진은 2011년, 일본의岩手県,陸前高田市. 이 사진은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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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津波에서 마치의 대부분이 날버렸습니다. 사진은 장소가 있는 장소가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神社から右の奥の方に見える小さな一本の木みたいなやつが奇跡の一本松と呼ばれて、もともと陸前高田は海沿いに7万本の松原がありまして、そこから6999本が市内に流されて、海に戻っていった。 その時にたくさんの方がお亡くなりになって、1本だけ残ったので奇跡の一本松と言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本当に津波の被害が大きくて、あれから10年経ってますが、こういう場所でスタートしてきた取り組みです。 最初にやったプロジェクトを少しご紹介をします。 僕らが一番最初にやったのが、これは杉のブロックです。 当時すべてを流されてしまったので、地元の住民の皆さんと何か一つでもまちづくりを自分たちの力でスタートできたと言いたいよねということで、 この杉のブロックを使って、周回所を地元の住民の皆さんと一緒に作ります。 ちょっと読みづらいんですが、今泉周回所あがら瀬という名前がついている周回所でして、 ブロックをですね、こう積み上げていくんですね、みんな。 2日間で、この平屋の建物を住民50人の皆さんと一緒に作った。 この時に地域の中の人とか地域の外の人、皆さんが一緒になって作る様子が、とても僕の記憶に残っていまして、 まちづくりというと、いろんな人の意見がぶつかり合うので、仲が悪くなっちゃう人とかたくさんいるんですよね。 でも、共に作るという作業を通じて、中の人も外の人も、あるいはちょっと意見が違った人たちも仲良くなっていて、 お祭りの準備が始まったりとか、お母さんの料理教室が始まったり、そんな場所で未来の希望が生まれた周回所の取り組みです。 これが会社ができて一番最高のプロジェクトです。 その後ですね、行政がコミュニティセンター、自分たちで作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我々何しようということで、次に取り掛かったのが、 杉の木を使って、いろんな家具作りに挑戦をして始めます。 でも杉っていうのはすごく柔らかくて、傷がつきやすいんですね。 爪でこうギュッと押すと、もう傷がついてしまうので、家具に向かないと言われています。 どうやったらこの杉の木を家具として、いろんな所に展開できるかなと思った時に、 僕らがやったのは、そのキット化をするというチャレンジをしました。 一緒にやってた家具職員の仲間と、一番最初に作った家具のキットがこれですね。 パーツを組み合わせて、レゴブロックのように自分で作れるような、完成品の商品じゃなくて、 半分完成している商品を作ろうということで作っていきました。 これ写真はすごい綺麗じゃないですか。全然売れなくて。 復興支援だと言うと、やっぱり買ってくださる方がいるんですけど、それじゃダメだと。 事業としてはやっぱり弱いと。 どうしたらこれ広がるんだってことをまた悩み出すんですね。 悩みながらどんどんいろんなキットを作っていったんですよ。 プランターのキットとか。 ちょっとこう、机ですねこれは。 だんだん大きいもの、机を作ったり。 あとはこういうちょっと、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 小屋にはないな。 ブースみたいなものを作ったりとか。 こういうキットがたまっていくと、家具とか内装がキット化されたパーツがいっぱいたまってきたので、 これを使って空間を作るようになりました。 小さなお店を開きたいという方がいたときに、そんなに多くの予算がないと。 でも僕らのこのキットを選んでいただくと、例えば飲食店を作るときの飲食の許可が取れるようなキットが揃っているので、 普通に工事を作るよりも金額を抑えて、かつ職人さんが入らなくても地域の人たちと一緒にお店を作ったりすることができる。 そういう授業を今やっています。 これも室内ですけど、コワーキングスペースを作るときに、同じようにあえて僕らはキット化をしています。 完成品を収めるのではなくて、キット化してみんなで作ることをできるような切り込みを入れて、これで壁面テーブルがこんな感じでできます。 ずっとやってきていることは、家具や内装をキット化して、初心者の人でも楽しく、そして空間のクオリティとかデザインが崩れないようになって、 短い工期で、全体の費用も少し抑えると。 そういう空間作りを参加型でやるというのをたたすらやってきている会社です。 これは、ある企業のオフィスを作るときに、社員の皆さんが自分たちのオフィスを作ろうということで、 組み立てたりして、こんな感じで。 もう一つ、我々の事業の特徴が、このワークショップの進行役、インストラクターの育成というものにも力を入れています。 これが、ワークショップがスタートするときの最初の段階なんですが、 材料の説明と工具の使い方、それから進行する手順をすごく丁寧にお話しするんですね。 なんでかというと、先ほどの杉の木、柔らかくて傷がつきやすいと申し上げましたけど、 杉の木って柔らかくて傷がつきやすいということは、すごく空気の層がたくさんあるんです。 なので、足の温度が伝わりやすくて、冬のときに杉の床だと、ちょっとほんのり暖かくなるのが早かったりとか、 そういういろんな良いメリットもたくさんあるんですけども、 どうしても工業製品で、傷がつきにくくて汚れにくくて、早くて安くて便利なものがいいよねっていうことが広がると、 なのでワークショップのときに、杉っていうのはこういうものでっていうのを丁寧に伝えるということも入れ込んでやってます。 インストラクターになっていただく人たちもいろんな方々がいらっしゃいまして、 もともと大工をやっている職人さん、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好きでっていう方も当然いらっしゃいます。 大工さんも職人さんの仕事っていうのは完璧にできて当たり前なので、 できないと怒られちゃう、そういう世界で生きてきた人が、 自分のやってきたことを持っている知識を人に伝えてこんなに喜んでもらえるのかと、 ちょっとこう木を切れた瞬間に参加者の人がワーッと歓声を上げて、 そういうことが嬉しいと言って関わってくださる方がいます。 あとはDIYが大好きな主婦の方とかがインストラクターになったり。 全国各地で今インストラクターが増えて、 北は秋田県、南は鹿児島までワークショップをいろんな場所でやっています。 最初は家具のキットから始まったんですけど、今はもうペイントもやりますし、 漆喰という素材も塗りますし、そういうもので作っていきます。 最後にちょっと空間の紹介だけ少しだけ。 DIYでやるというと、あまり素敵な空間を作れないんじゃないかと言われるんですけど、 そんなことはなくて、これも全部手で作っている空間なんですが、 かなりいいものができます。小上がりをみんなで作ったりとか。 これは地域にある古いもう放置された空き家を、これもやっぱり5日間で解体から皆さんでやって、 床を張ったり、しっくり塗ったり、家具を作っています。 ウッドデッキもみんなで作ります。 テーマがジャングルにしたいと言われて、ジャングルってどうやって作るんだろうって思いながら、 IKEAさんで大量のフェイクグリーンを買い込んで、一部杉の木は本物を使いながら、みんなでこうやって作っていく。 ちょっとこのツルとかを垂らしたりして、本物感を出しているんですけど、 右の植物は全部フェイクですが、最終的にこんな感じになります。 ジャングル。 こういうことをいろんな場所でみんなで作るっていうのを取り組んでいるのが我々の会社です。 一番大切にしていることは、実はこれ最初に作ったキットの完成の後に撮った写真なんですけど、 原点に戻って、誰かと一緒に作るっていうことで、すごく愛着のある時間が生まれるようなっていうのをすごく感じています。 最初の集会所もそうですね、みんなで作るってことで人の繋がりができたりとか、空間に愛着が生まれたり、 そういうことを今、全国各地でこの光景を見たくて事業に取り組んでいる。 初めての人でも一緒に作業するとすごく仲良くなれますし、 お店を作りたいと思っている人を地域の人が支えて小さなお店ができると、 自分がここを作ったんだよって言って、お客さんとしてまた通ってくださったりとか、 なんかこう、お金で買うだけだった時には生まれてなかったような価値がたくさん生み出しているっていうのが、 今、我々が取り組んでいるワークショップの結果かなと思っています。 これが最後に、最初にお見せした陸前高田の集会所を作る時の写真を最後お見せして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が、 ブロックをですね、こうやって走るなら走らないように積み上げていくんですね。 お年寄りから子供たちまでみんなが混じって、 こういう笑顔が自然に生まれて、積み上が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 空間への愛着と場所の可能性を広げていくということに取り組んでいるのが、 我々の取り組みで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次の発表者を、次の発表者にお会いしましょう。 今回は、どのような話を聞い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 日本の風雅の宿の大学院の日本の風雅の大学院の大学院の大学院の大学院です。 サトヒロノリ様です。 私はですね、サトヒロノリ、皆さんからヒロさんと呼んでいただいているんですけども、 妻と2人でこの事業を立ち上げました。 今日も妻も子供も一緒に来ていますけども、 いつも子供たち、特に私たちは保育園をやっているんですけども、 保護者の皆さんからもヒロさん、子坊さんと呼んでもらって、 対等な環境を築いていこうというようなことをやっています。 私たちは和歌山という場所で活動しているんですけども、 実はチェジュ市と姉妹都市だ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まして、 こちらもみかんが有名ということですけども、 和歌山も非常にみかんが有名で、 私たちが住んでいる町というのが、 海があって、少し昔の建物とか文化もありながら、 和歌山の南の方とかはマグロが獲れたりとか、 ブドウも獲れたり、こういうサーフィンとか、 歴史あるお祭りとか、いろんな文化を残りながら、 新しい都市部から移住してきている若い人たちが、 私たちも大阪という都市から移住をして、 こういう森の幼稚園という保育事業をやっているんですけども、 同じようにいろんなことが織り混ぜながら、 いろんな営みが広がっている場所で、 私たちは、無気力な子どもたちとですね、 妻と学童保育という現場で、 いろんな子どもたち、無気力だなということであったりとか、 子育てに自信が持てない大人の人たち、 出会う中で、自分たちとしては、 ありのまんまでいれるような場所を作っていきたいなということで、 まんまプレイスという2位団体を立ち上げて、 今活動しています。 私たちは大きく2つの事業を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 その中で大事にしていることを、 1つ挙げるとするとですね、 自分を大切にする、 この当たり前の営みができる場を作っていく。 日本では、例えば、 まだまだ男だから、女だから、長男だから、長女だからとかですね、 いろんなしがらみ、無意識の中の変形みたいなものにとらわれて、 すごく苦しんでいっている保護者の皆さんもそうだし、 子どもたちももうすでにちょっと苦しさを感じたりするんですけれども、 そういったものから解放されて、 特に親は親だから、お父さんだから、お母さんだからではなくて、 自分を取り戻していく時間にしていきたいし、 子どもたちは自分を知っていく。 そういったことを本当に大事に大事にしていくと、 すごく人生豊か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ようなことで、 こういったことを日々大切にしています。 私たちは子育て支援事業として、 対話と体験を大事にした研修であったりとか、 あとは子育て広場という、日本にもたくさんあったりするんですけど、 だいたい建物の中でやる活動が多いんですが、 私たちは自然豊かな、すごく心がほぐれるような森の中で、 子育て広場をやっていこうというようなことを、 お母さん方と一緒に運営をしながらやっていたりもしますし、 もう一つは認可外の保育園事業として、 めぐみと森の幼稚園ということで、 選択と自由とか環境とか対話とか、 この3つのキーワードを大事にしながら、 自分の土台を作る保育、自分の人生を生きるためにというテーマで、 日々保育をする。 で、私たちはですね、 この和歌山という場所にすごくこだわりを持っていて、 この写真にあるように、 海があって、山があって、という場所なんですね。 で、山の中の川もすごくきれいで、 ホタルが飛んでいたりとか、 たくさん魚が獲れるような場所があったり、 平野部の方では田んぼがあったり、畑があったり、 和歌山はみかんだけじゃなくて、実はりんごも獲れたり、 マンゴーも獲れたり、寒暖差もすごく激しいので、 ほとんどの作物が獲れるような場所というようなことも 言われたりしているんですけども、 そういった文化も子どもたち、さらに大人とつないでいきたいな、 というようなことで日々事業をしているんですが、 特に私たちのメインの事業となる、 めぐみと森の幼稚園という取り組みはですね、 デンマーク発祥の1950年代からスタートした森の幼稚園という、 自然の中で子育て保育をしていこうという、 そういった取り組みを私たちも実践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 こちら韓国でも700カ所ぐらい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日本でも数千カ所ぐらい同じような活動をやっている、 というような話もあります。 この森の幼稚園という取り組みが、 普通の幼稚園とどう違うのかというとですね、 朝の会をしてみんなの状態、今元気かどうか、 疲れているかどうかというのを、 自分たちの言葉で表現してもらったりする時間を持ってから、 みんなで何か活動するという時間もあったりするんですけど、 ほとんどがですね、こういう虫取りをしたり、 ママ事をしたりとかですね、探検に行ったりというようなことを、 自分で選択していったり、 私たちが提供するものから選ぶというような時間をして、 そこからお昼ご飯を食べて、またその続きをしたりとかですね、 新たな展開があって、 それに子どもたちのリクエストが出てきたとしたら、 私たちもそれに応えてという場合もあるし、 それ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もあったりするんですけど、 実証に子どもたちと時間を作っ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を、 日々やっていたりもします。 私たちがなぜこういう自然環境の中で、 こういった活動をしているかというと、 今世界的にも注目されている、 IQなどで測れない非認知スキルという、 人間力の基礎となる力を育む取り組みとして、 注目されている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ね。 こういったところが自然環境の中だと、 すごく育ちやすい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て、 私たちも実感としてあるんですけれども、 だからといってIQなどで測れない、 こういう字が書けるとか、数がわかるとか、 絵がわかるとか、 そういったものが大事じゃないというわけではなくて、 それも大事なんだけど、 ちょっと1個だけ時間の過ごしを取り上げるとですね、 これ雨の日なんですけど、 この子は年少3歳の子供で、 あまり乗り気じゃない顔をしていると思うんですね。 雨嫌やな、めんどくさいなというような顔です。 でも一応カッパを着せられて、 でも雨って自然に、 もう自然の天気は変えれないよね、 めんどくさいなという気持ちから、 まあしょうがないなということになって、 じゃあこういうことをやってみようということで、 バチャバチャとですね、 雨の中で水溜りでひたすらバシャバシャするというのを、 10分、15分やって、 いろんな遊びを展開し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 こういう思考のサイクルって、 いろんな実社会の中でも役立つことって、 たくさんあるのかなと思ったりもするんですね。 虫捕りにしても、 どうやったら捕まえれるんやろうっていうところから、 彼らは蝶々に話をかけると、 ここに花があるよということを話しかける、 というようなことをやったり、 そういったことを、 トライアンドエラーをひたすら日々の中でやっていく、 というようなことを日常でやっています。 単に私たちは、 自然の中だけで活動するということを大事にしているわけじゃなくて、 先ほどの写真とかも全て、 こういうですね、 森林公園、 県が運営している森林公園で、 ボランティアさんが運営しているんですけども、 こういう年配の方々が、 いろんなものを整備してくれたり、 左に写っている写真は、 園児のためにここで採れた木で、 ベンチを作ってくれたりとか、 そういったものを作っている、 家庭も子どもたちは見るということもあったりしますし、 そういう森だけではなくてですね、 プロの料理人の方であったりとか、 いろんな暮らしの技術を持っている人を読んでですね、 一緒に火起こしを体験してみたりとか、 森の知識をシェアしてもらったりとか、 アートの専門家の方といろんな造形教室のことをやってみたりとか、 身体表現をしてみたりとか、 プロボクサーの方と一緒に遊んでみたりとかですね、 いろんなプロフェッションの方と日常的につながっ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を日々やっていたり、 特に食の部分を大事にしていて、 上の2枚の写真というのは農家さんなんですけど、 農家さんに直接、 月2回ですね、お野菜を買いに行って、 そのお野菜をお家に持って帰って、 どうやったら美味しく食べれるかというようなことも、 直接子どもたちがお父さんお母さんに伝えて、 それを食べ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やっているのと、 月2回さらにそのお野菜を使ったお弁当をみんなで買いに行って、 それを食べてみ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やる中で、 すごく野菜が苦手な子どもたちというのも多かったりするんですけども、 トライできるようになったりというような姿もあったり、 あとは田植えをして、実際に育つところも見て、 稲刈りをして、昔ながらの脱穀をやってみて、 自分たちでご飯を炊いて食べてみ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 長い時間ですね、イベントで一個一個ちょっとだけやるというわけじゃなくて、 本当に長い時間、一緒に子どもたちと日々の暮らしの中で、 稲ってこんなに大変なんだな、 みたいなことを実感していくようなことを日々やっていたりします。 いろんな農家さんとのつながりで、 こういうイチゴを食べる機会をいただいたりというようなこと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 一番大事にしているのは、たっぷりとした時間と空間を用意していこうと。 その中で子どもたちもいろんな挫折とかチャレンジをしていく中で、 獲得していくこともあ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日々やっていたりするんですけれども、 その子どもたちの姿から刺激を受けて、 保護者たちも親の皆さんも、 自分も自分の気持ちをちょっと表現してみようとか、 変化があったりとかして、 子どもの関わり方が変わるというようなこともあったりするというところも、 一つ効果としてというか、 私たちもそこを意図しているというところ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 そういったところもあったりします。 それで、私たちはこれから森だけで活動するというわけでもなくて、 街中に一つ拠点を持って、 例えば障害を持っている子どもたちとか、 いろんな方々が関わり合いながら、 さらに森にも出ていったりとか、畑に出ていったりとか、 すべてを繋いでいくような展開を今後していけたらなというようなところを計画していて、 今その準備をしていたりするんですけど、 地方都市、和歌山は35万人の都市なんですけれども、 その一つのモデルとして、これからの10年、20年、 子どもたちの未来を育む一つの取り組みとして、 なっていけたらいいのかなというようなことを考えているというようなところです。 以上になり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다음은요. 주제가 민간 기업이 만든 구마가와 여관의 마을 조성입니다. 대키다 주식회사의 대표님이시죠. 토끼오카소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最後の発表となりましたけれども、 短い時間10分ほどで活動します。 株式会社デキタの時岡と申します。 今日赤く塗られている福井県から来ておりまして、 横石さんからも村の説明ありましたけど、 同じように過疎の村ですね。 人口でいうと1万人ぐらいの村で、 我々のいる熊川塾は人口400人ぐらいが住んでいる村です。 人口も大変少ないんですけど、 ポイントは観光も弱くて海外の方が訪れている県で、 下から2番目なんです。 全然海外の方も来られていないようなエリアなので、 これまで観光という産業も育っておりませんでした。 ただ、すごくきれいなエリアで、 こういう海が大変入り組んだような、 きれいな風光明媚な海や、 湧き水が豊富ですね。 山が近いので、 至る所で湧き水があったりとか。 また、この入り組んだ海の間に海水浴場があって、 とてもきれいなエリアが福井には広がっております。 特徴としてはですね、 皆さんご存知の京都から大変に近くてですね、 大陸側から船が来て、 港が小浜市という所にあったんですけども、 そこから京都に人が流れる道にある宿場町という所に、 今、会社を構えております。 えっと、 ここまでは船とか馬が来れて、 荷を持って来れたんですが、 ここから先京都に抜ける道になるんですが、 そこからは人しか通れないというのでは、 トレイルインのリュックに、 昔で今で言うリュックですね、 しょえかけるポイントとして、 日着場として発展しました。 こんな感じのエリアですね。 こんな感じで前側が残っていて、 きれいな風景が再生されたり、 残されたりしているエリアでございます。 実際ですね、1キロ程度の集落で、 140軒の家があるんですけども、 だいたい今40軒、 3分の1ぐらいが空き家になってしまっています。 高齢化率もですね、 約6割ということで、 ほぼ限界集落というような状況に 今なってしまっておりました。 私なんですけども、 地元出身で、 東京の大学を出まして、 東京で会社を作って、 いろんな建築の開発の仕事をしてたんですけども、 今から4年前に、 こちらにUターンいたしまして、 ぜひ地元で、 自分なりに事業を組み立てて、 挑戦してみようというので、 Uターンした側になります。 いっぱい空き家があるんですけど、 一番初めにやったのは、 村で一番大きい空き家を借りまして、 このようなシェアオフィスとして再生をさせました。 大工事でしたね。 工事をして、 今、計4軒の事業者さんが入っているオフィスになっております。 我々以外にも、 こういうトレイルの専門家の方や、 デザイナーの方、 あと、東京から出展をお願いしたカフェですね。 焙煎所付きのカフェが出展してくれたりをしております。 ここにですね、我々も東京から会社を移しまして、 その後、宿の開発をずっと続けております。 左上に、八尾熊川というホテルの名前が書いてあるんですけども、 日本の八尾よろずの神ですね。 至る所に神々がいるような、 日本の世界観を伝えたいというので、 八尾熊川という名前の宿を借りて作っております。 空き家がですね、 集落の中にたくさんあるんですが、 それを一軒一軒借り上げまして、 これも空き家だったんですね。 これを借りて、 中がボロボロの状態から、 このような形で建物の再生をしております。 古民家再生と呼ばれるジャンルですね。 これは1棟目のホテルで、 全部で3ベッドのベッドルームがあるホテルに、 水回りですね。 これがベッド回りになっております。 2軒目の親ども、 これを入手いたしまして、 大変大きな建物だったので、 真ん中で大きく2つに区切って、 大工事をこれもしております。 大変日本は湿気が多いエリアなので、 木の痛みが激しいですね。 再生するときも、 もう全部床から剥がして、 地面を触るところから再生させますので、 古民家再生はとても手間と時間とお金がかかってしまいます。 向かって左側の部屋、 こういう形に再生しまして、 リビングルームがこんな形。 向かって右側には大きいキッチンをつけまして、 上の3ベッドルームや、 火場のお風呂、 中庭に面した縁側なんかも再生して利用しております。 一番新しいのがですね、 これはまだ半年ほど前にオープンしたやつなんですが、 日本の蔵ですね。 土蔵を使って、 これも中を一旦大掃除、 大回収しまして、 これはストーブですね。 薪ストーブ付きのお部屋として、 一等橋の宿にしております。 このような形になります。 それぞれ山根、ひばり、ほたる、つぐみというような、 日本の鳥屋、自然にちなんだ部屋名をつけています。 村の中にですね、 実際に泊まらせていただくような形になるので、 チェックインカウンターが村の真ん中にありまして、 ここに来ていただいて、 まず説明をします。 村の注意事項、 路面駐車しないでくださいねとか、 大きな音を出さないでくださいねとか、 いろいろ注意事項を伝えまして、 鍵を渡してしまいますね。 ここから先はもう、別荘のような形で、 各々が部屋に行っていただいて、 ご利用いただくという形になります。 各部屋にですね、 食事を運び込むという形で、 夕食の提供をしておりまして、 何パターンかあります。 一つは、このような地元のお母さんたちに、 団体を作っていただいて、 その方々と一緒に、 夕食メニューを開発しまして、 7時半になると、 部屋までコンコンと持ってこられるような、 サービスをしておりまして、 実際に田舎料理が部屋に並びます。 極力地域の経済に貢献しようという思いで、 お客さんが多かった月に、 20万とか25万ぐらいのお支払いが、 お母さんの団体に生じているような事業になっております。 お母さんたちですね、 コロナで行く場所もなくて、 貯金がたまってきているそうで、 ベンツ買えるかも、 みたいな話をしていましたね。 もしベンツで、 このような荷物が届けられたら、 大成功じゃないかという笑い話もしておりました。 あと、地元のイタリアのシェフや、 お母さんの方と連携しまして、 これも部屋に全て運び込まれる季節の料理ですね。 これは和食の鍋なんですけども、 夏の豚肉の鍋が、 こんな形で部屋まで並んで、 運ばれてセットされる形になります。 これも元々日本のスタイルで、 旅館と一緒ですね。 部屋まで料理を持ってきてくれて、 サービスをするという形なので、 サービスそのものも、 日本の古いスタイルでやっております。 朝食は初めカフェで提供していたんですが、 人気がなくてですね、 部屋で食べていただけるように朝食を開発しまして、 このようなキットを部屋に置いておきまして、 実際に簡単な調理で、 日本のお粥の朝食を楽しんでもらうことができます。 地元のご飯のお供と、 水、お米が用意してありまして、 土鍋でお粥を炊いてもらうというスタイルになります。 あと、これはワークショップ体験事業なんですけども、 昼ご飯として、 かまどを用意してある場所で、 自分でインストラクター付きで食事を作ってもらうんですね。 こんな感じのお昼ご飯になるんですけども、 全部料理が、野菜が切れていて、 出汁も取られていて、 薪をコントロールしてもらうだけで、 このようなお昼ご飯が完成するというのもやっております。 これも都市部の若い方、親子連れ、 あと、海外の方にもとても人気の体験事業になっております。 はじめから、八王熊川という名前で、 世界観を作りたいなという思いもあったので、 宿にとどまらず、最近は物販事業も始めておりまして、 地域の生産者とオリジナル商品を開発して、 自社商品として販売を開始したり、 こういう魚類の海のモンセットというのも作って、 これもECストアで販売したりしております。 さらにですね、物販から開発に今入ってきておりまして、 地元のお酢屋さんと一緒に作ったコンズなんかが、 OEMの商品として今販売をしておりますね。 ここまで来て、ついに自社で食品加工所も作ってしまおうというので、 自社加工所をこの10月ですね、まだ1ヶ月前にオープンさせたところでございまして、 自社の食品加工所を設けまして、新商品を作りました。 これ発売したてなんですけども、 このような地元の伝統野菜というのがありまして、 廃れていく野菜ですね。 後継者がいないというような野菜を何とか活かしたいというので、 かぶらの種を使って、このような和食に合う粒マスタードというのを開発したり、 あとこれも後継ぎがいない白いクズの産業があるんですけども、 それが冬場にしかできない仕事だというので、 夏の間作れるお茶の葉を作って、 クズの葉茶として新しく販売をしたりとか、 というような自社商品の開発、販売も今手掛けております。 これがちょっと日本語でこのまま言っていいのか分からないですが、 いくつか大変田舎のエリアで活動しておりますので、 いくつか事業のポイントを感じておりまして、 3つを書きました。 1つはもう組み合わせですね。 1個1個の産業はちっちゃいです。 クズを売ってもマスタードを売っても、 それぞれ何百万かぐらいの事業なので、 それで安定的な雇用は作れないんですけども、 やっぱり組み合わせていくことが大切で、 宿もやれば食事もやるし、 地元の野菜を作った加工品、販売もやるという事業の組み合わせで、 うまく安定な雇用を作り出していくしかないなというのを感じていますね。 同じくそのために地域の産業を巻き込んでいく必要があります。 途中で気づくんですが、この巻き込み自体がブランディングですね。 地域の巻き込んで、我々の地元でもともと食べられたものを うまく商品化していくことそのものが、 我々のブランディングになっているという意識でやっております。 最後ですね、複数の接点でお客様となんですけども、 あまり観光という意識を持たずですね、 我々がどういう価値を都市の方に提供できるかと考えると、 安心感とかですね、村に属している感とか、 なので商品を売る買うだけじゃなくて、 絵はがきを出したりとか、 SNSも複数のものでつながったりとか、 我々から八百間通信のような定期観光物をお送りしたりとか、 そのようないくつかの接点で、 お客様に地元を感じてもらいたいという体制でやっております。 こんな活動をしておりますと、 約5年間で今、 14軒の空き家利活用が発生しました。 全部で140軒の集落なので、 14軒動いたというのは事件ですね。 大変いろんな活用が進みまして、 さらにうち12軒が、 集落の周辺、 同じ若狭町というエリアに住んでいた方でしたね。 これは我々の活動だけじゃなくて、 もともとずっと保存をこの村が頑張ってきておりましたので、 残りはきっかけが必要だったんですね。 外から入ってくるためには。 なんとなく外から入ってきたら商売しづらいんじゃないかとか、 外の方が騒いじゃダメなんじゃないかというムード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 そういうのはちょっとこういう事業をやりながら変わってきて、 地元の方が今新規出店をいろいろしてくださっているような状態です。 そうなってくると行政の方も一緒に動きやすくなってまいりまして、 住民と我々と行政の3社で計画ものを作りまして、 今どうしても行政にしかできない、 こういうトレイル整備だったりですね、 看板類の整備だったりを一緒に進めて、 村全体に手を入れ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最後、来年のオープンで今頑張っているんですが、 これも基盤整備、土地の整備を行政化して、 上物を我々民間が作るという官民連携のスキームで、 さっきの宿場町のすぐ山の上にキャンプ施設ですね。 オートキャンプサイト12梁とキャビン、 山小屋が6棟建っているこういう施設を今山の上に作ろうとしております。 はじめ日本の保存地区というのに熊川が選ばれまして、 保存のまちづくりを頑張って、 そこに我々Uターン組が宿なりカフェなりお店をやっております。 そうするとムードが変わってきて、 地元の方々の出店が今相次いでおりまして、 地元行政がようやく動きやすくなってきて、 山の上の開発、トレイルルートの開発を進めていただいて、 さらに民間の我々が追加投資という形で、 山の上の宿泊施設キャンプ場を今整備するところまで来ております。 で、保存のまちづくりの一つなんですけども、 日本は2018年だったかな、 文化財法の改正がありまして、 国自体の指針が大きく変わってますね。 前までは保存保存というので、 とにかく建物を保存するんだ、保全するんだっていう流れだったんですが、 今はこのように活用の時代というのが、 言葉としても使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て、 我々もその一事例になればという思いでやっております。 特に我々の場合、 古民家というだけじゃなくて、山村ですね。 本当に山の中山間のエリアにある村の再生という意味でやっておりますので、 単なるきれいな建物を保全するんじゃなくて、 山とどう付き合っていくかとか、 山をどう生かしてまちづくりをしていくかという観点が、 すごい大切だなというので、 こういう座組のまちづくりをしております。 事例発表以上になり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プレゼントが Elleという人の人と、 学校の人と聞いています。 Primmon活動家を始めます。 チャオヨウジョン君を、 ハンパクスをお越しいのです。 I have a long time of speaking the English. So... 여러분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쉽고 간단한 영역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타이완에서 다이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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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브이로그의 젊은 그들은 다이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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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Ớ을 말하는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over the years, long time, long time, so many, so many years, I find one thing, maybe it's my religious education to teach me, and Chinese, the culture, the education to teach me, let me to know how to change your life, your fate, you know, your fate is a difference, and getting lucky, you must purify your heart, it's very, very important, if your heart is enormous, and hate, and no peaceful, you make your life, it's easy, and no, let your heart is nervous, or no, no, no love, and you, you to fight, and greedy, very greedy, do everything, you just want to think, how to make money, and no, now it's no God to take care of you, because you are greedy, you, first time, you must to purify your heart, if you purify your heart, and the meditation, you will find your difference, and you do the good things, and you quickly to change your life, so it's, I always do this job, to write, before I try to teach the people, many, many years, how to take good food, nutrition, let your body to health, but I find the people not getting better, because the heart, the heart is always nervous, sad, hate, so you can have the good life, so this mind, this mind, come to hear the purpose, I have the idea, want to change the world, this is the true meditation, the Chinese, like Confucian, or Indian, the Buddha, teach us, how to train yourself, to think, Chinese, think, you know, think, it's no move, how to no move, no move, not your body, no move, your body still move, but your heart, think, it's no move, you know, how to do, a Chinese, the, uh, emperor, when he was a children, he helps the, he helps the, he helps the, he helps the good teacher, in the country, uh, his father, and, uh, bring the good teacher, to teach, feature the emperor, read, read the, say, like Confucian, or Buddha's book, and, uh, always, like, like all, global citizen competition, golden citizen competition, to read 1,000, 100,000, the article, the good book, why, why, read it, read it again, read it again, not to care about the mean it, but you read it, you read it, it's the training you, the heart, no move, and after you can find that you, you get in the wisdom, you know, because your heart is the, no move, it's the, you like the, you like the, you know, no, no clean, the water, but no move, after, after, the water is purified, you see, everything is very clean, if your body is the, uh, 10, uh, 17, hundred, 17 percent, it's water, similar, you, you are, to, your mind is clean, so you see everything, you look at one person, you're very, very, very clever, you're very clean, to know his mind, everything, you do business, you do everything, because you're very clean, because you got the wisdom, this is the Chinese, the old saint, like a Confucian, like a Buddha, teach us, so you, if you use this, well, to your life, your faith is changing, I come to the, Korea, uh, to Korea, to, in the Hollywood, a lot of the young people die, I am very sad about this, because the young people, the soul is, is, no, is the broker, because education is very, very important, how to do, the country, the leader, must be very, very careful about education, let the young people, the heart, and the mind, and the soul, to change, with the change, the country, the, the country, the family, change, country, change, and the, and other, the country, the, the leader, to the, uh, to the, this country, to know, how do you leave your country, they're stronger, stronger, and every, every, every people, the soul, uh, quality is so high, but the, like a Chinese, China, Chinese, the lost, the lost, young people lost the soul 200 years, like a Qing dynasty, you know, because the, the, the woman, the emperor, you know, if you, you read the Chinese history, you know, this woman is very horrible, and, uh, destroyed China, and after, uh, China, not, uh, stronger, stronger country, to, uh, want to take, uh, and, uh, the, the country is not peaceful, not peaceful, so, people, know, good education, so, lost, the soul, the mind, so, I hope for the country, with the, and other country, each other, peaceful, too, but, start for the purify, the soul, this is serious, yeah, can understand, my poor English, so, I, I, I think, if the, the, your heart is the purify, you do everything, you start to read, read the book, you will find, you will, you will, you change your life, and getting, getting better, and that you can meet, a very high quality, the people, a high quality, the people that will see you, everybody like you, and you do business, it's okay, so, quickly, it's okay, why? becaus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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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parking, light, your difference, try it, understand? Oh, I have my poor English, thank you. 네, 마지막 발표자분의 발표까지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토크를 통해 다양한 주제로 지역과 도시 간의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발표하신 모든 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